자 시작을 할게요 흘러가는 시간을 자꾸 우리가 언어의 분절성 개념을 이용해서 무슨 기초서답반, 영역별 문제풀이반, 모의고사반 나눠서 그렇지 7월 이후로는 그냥 한 덩어리 수업 같지만 그래도 오늘부터는 어쨌든 최종 모의고사 스타일로 문제가 다 알맞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육론하고 문법하고 문학하고 해마다 이게 몇 문제씩 나올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문제여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문학이 좀 일방적으로 많았죠 6대, 6대, 10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문학이 많기는 했어요 언제나 문학이 제일 많긴 했는데 작년처럼 그렇게 눈에 띄게 6대, 6대, 10까지 간 적은 없는데 이제 올해 한번 봐야죠 그래서 올해도 이제 6대, 6대, 10으로 나면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어야 되지만 일이겠고 이제 내년 시험부터 여러분들 이제 논술형 없어지고 기입형이랑 서수형이랑 이렇게 나뉘어져서 1, 2, 6대 친다 그러면 문제수가 좀 늘어나잖아요 문학에 이제 비중을 더 둬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실적인 이제 그 학습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야죠 올해 다 합격하셔야 되니까 자 이제 그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은 오늘 받은 그 해설지 있잖아요 거기다 그렇게 큰 공은 들이지 마세요 그 한 페이지 넘겨보면 아시겠지만 페이지가 안 맞아요 지금 펼쳤을 때 오른쪽이 홀수여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야지 나중에 이걸 같은 것끼리 뜯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인쇄하는 과정에서 한 페이지가 앞으로 밀렸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각 번호당 해설지가 만약에 홀수에서 끝났으면 제가 짝수 페이지를 비우잖아요 근데 한 페이지씩 앞으로 밀려버렸으니까 이제 공페이지가 아무데나 들어가고 뜯어봤자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지금 이거를 이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작업한 거 월요일날 넘겨가지고 얘를 화요일날 지금 우리가 봤거든요 근데 어제 받았더니 이게 잘못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 들어서 정말 천사가 됐죠 옛날 같으면 뛰어갔죠 그냥 사무실에 뛰어가서 도끼눈을 뜨고 바빠 죽겠네 이게 무한이상에서 시작해서 모의고사 시작하는 날인데 이거 정말 징조 이상하게 왜 이러시냐부터 시작해서 내가 절규를 했을 텐데 그냥 어제는 봤더니 잘못됐구나 다시 찍으면 내일 올려나? 근데 오늘 못 왔어요 어제 이제 어제가 공휴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인쇄소가 어제 이거 우리 배달만 해주고 어제 쉬는 날이었나 봐요 그래갖고 지금 인쇄를 다시 하고 있어요 다시 해가지고 아마 내일 아침에 새로 나갈 겁니다 그래갖고 필기를 지금 할 필요가 없는 오늘 문법부터 하려고요 그냥 문법은 어차피 빔에다가 해설지를 우리가 문법 할 때는 잘 펴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빔으로 오늘 복습하실 때 하실 때 원본은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이게 서술형으로 읽어봐야 될 때는 있으니까 빔에 들어가 있는 페이지 수는 맞죠 우리가 나중에 이걸 못 뜯어서 그렇지 밀렸을 뿐이지 그냥 번호는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쉬운 대로 이거 보시고 내일 새 거 받으면 이거 헌 거 표지에다가 쫙 해놓으세요 또 헛갈려가지고 집에 가서 딴 거 아무거나 집에 가는 길에 버리고 가져갔는데 새 거 버리고 가져가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설지를 좀 수업을 어떻게 오늘 해볼까 하다가 문법부터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문법부터 쭉 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 잠깐 보세요 활용법을 아 그리고 이제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원래 화요일이 배송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날 받고 그리고 풀고 목요일 날 수업을 듣게 돼 있는데 어제 공휴일이라 배송이 안 됐어요 오늘 배송을 해야 되는데 이나마 이게 잘못됐으니 내일 오면은 이제 배송을 해야 되니까 인강 들으신 분들은 그렇다고 금요일부터 수업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또 근데 이제 빔 자료는 올라갔으니까 문법부터 들으시면 되지만은 인강 들으신 분들은 스킵해서 이제 빨리빨리 듣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이 해설지가 이제 내일 새로 나오면은 얘는 이제 생으로 다 버리는 거죠 인강은 아이고 근데 어쨌든 인강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 계획에 맞춰서 다들 공부를 하시잖아요 언제나 배송이 수요일 날 오고 산간 도서벽지 제외 그래서 언제나 배송이 수요일 날 오고 목요일 날 강의를 듣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인강 들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일단 pdf 떠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pdf 안 올리거든요 평소에는 근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이번 주는 그래서 배송 가기 전까지는 pdf에서 필요한 것만 출력해서 일단 보시고 있다가 잘못된 거 받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거 그냥 하루 늦게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거 배송 안 와서 이제 학원에 전화도 오겠지만은 그냥 강의 열어보면은 또 뭐 인쇄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짜증나니까 일단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가볍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보실 수 있게 교육론 여러분들 지금 몇 문제 안 나오긴 하지만 아이씨 그래도 문법만큼 나오잖아요 6문제 6문제니까 근데 얘는 제가 봐도 기입형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입형을 준비하는 책이고 교육론에서 기입형 2개인가요? 그거 맞추려고 이 난리를 떠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난리 떨 거 아무것도 없죠 고전 문학에서 몇 개 나와요? 고전 시가에서? 고전 시가에서 2개? 3개? 근데 그 많은 프린트를 보고 그 많은 수업을 같이 했고 그 많은 기본 이론서를 들고 보강을 받고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고전 시가 2.5문제 많이 나와야 2.5문제예요 다들 그냥 난리를 떠는 거죠 그 몇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보는 겁니다 고3 때는 여러분들 수학 그 20문제 맞으려고 그리고 맞지도 못해요 20문제 수학 그 중에서 1부를 맞추려고 그 많은 정석을 다 풀었던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인데 그 미친 짓을 누가 얼만큼 성실히 계획서에서 잘하느냐가 수험생활의 마무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어디다 주안점을 둔 거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입형에 좀 우리가 100% 안전을 기하자 완전 뒤통수는 치는 문제가 안 나온 다음에요 그리고 얘는 우리 기본 이론서로 따지자면요 국어교육론의 모든 건 말고 국어교육론 교육과정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이때까지 기입형이라고 하면 그래도 교육과정 해설서를 기본으로 하잖아요 거기서 그래도 95% 이상 이때까지 나왔었으니까 그거에 좀 대비를 하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1월달 기본이론 반 들어오셨다 그러면 책을 이렇게 안 만들죠 밑뜻 끝도 없이 이게 뭐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 시기쯤 되니까 얘가 밑뜻 끝도 없는 건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목차 1페이지를 보시면 9, 9, 0, 1, 0, 1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거 201호네요 201호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201호 기준으로 만들어서 1페이지가 9번하고 10번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9번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7, 8, 9학년을 그냥 대표적으로 이번에 9라고 표기를 했죠 그리고 그 밑에 10이 펼쳐지죠 10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국어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9, 9, 0, 1 다시 12까지 있고 9, 9, 0, 2 다시 10까지 있고 9, 0, 3 다시 10까지 있죠 그러니까 9, 9, 1, 2, 3이 있잖아요 얘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겠죠 당연히 그러면 10학년 것도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그 성취기준만 쫙 모아놓은 건데 그 성취기준에 대한 약간의 해설이 그 쪽수 페이지 쫓아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얼른 얼른 찾으시라고 막판에 이걸 좀 끼워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페이지에 있는 건 12 다시 화자 2, 0, 1, 0, 2, 0, 3, 0, 4까지 있죠 0, 1은 뭐예요? 여러분들 딱 보시니까 화법과 장문 다 섞여 있어요 0, 1부터 0, 4까지 있고 1은 3번까지 있고 2는 9번까지 있고 3은 9번까지 있고 4는 3번까지 있는데 4가 제일 알아보기 쉽다 세계 언론 봤더니 태도네 그 다음에 맨 위에 3개가 공부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 본질 그럼 중간에 2하고 3이 화법의 원리, 장문의 원리 이렇게 되죠 이거는 12 다시 화 그러니까 얘도 여러분들 11, 11을 대표해서 12를 쓴 거예요 고등학교 2, 3학년 12 다시 1은 본질, 2는 화법의 원리, 3은 장문의 원리, 4는 화법과 장문의 태도 근데 이게 읽기가 체계가 좀 다르잖아요 읽기도 여러분들 12 다시 독서 다시 0, 1 다시 0, 1부터 시작을 해서 0, 1이 2개, 0, 2가 5개, 0, 3이 6개, 0, 4가 2개죠 맨 위에 여러분들 2개는 본질이겠고 맨 끝에 2개는 태도겠죠 근데 그 위에 지금 여러분들 화법과 장문은 중간에 2번, 3번이 화법의 원리, 장문의 원리였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독서 단독이잖아요 독서 문법에서 문법은 지금 떼어 쳤으니까 그럼 중간에 2, 3으로 나뉘어진 건 뭘까요? 눈에 있기는 해요 0, 2 다시 0, 1, 0, 2, 0, 3, 0, 5는 우리 아는 대로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이렇게 이러고 들어가 있고 3 다시 0, 1, 0, 2, 0, 3 이거는 분야별이죠 우리 수능 칠 때 인문사화의 과학, 예술, 기타 이렇게 풀었듯이 분야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용어가 달라요 화법과 장문은 본질, 원리, 태도로 돼 있고 본질, 원리, 원리, 태도 얘네는 읽기인데 4개로 나눠져 있는 게 맨 위에 본질, 맨 밑에 태도 두 번째 2번이 독서의 방법 추론적 읽기냐, 비판적 읽기냐 이거니까 독서의 방법이고 세 번째 덩어리가 뭐라 그러게요 얘네 분야예요 분야 분야별로 이렇게 다시 한 번 해놓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본인이 성취 중 그게 뭐더라? 그러면 2021은 이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얼른 찾아가지고 그 페이지 맞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왕 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옆에 3번 있잖아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일곱, 여덟 여덟 개의 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시커멓게 들어간 거 있죠 얘네가 성취 기준 시작이죠 언제나 여기서 시작하게 만들어놨어요 왼쪽에서 시작하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상이 1, 2, 3인 게 있고 뭐 1, 2, 3, 4, 5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조금 이제 공부할 게 있는 경우는 근데 이걸 만들 때 여러분들 원칙이 뭐였냐면요 지금 모든 박스 밑에 메모가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는 이것도 기입형 정도로 나올 것 같아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그 밑에다가 쓰시면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 나로 완벽하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9-9, 9, 9, 0, 1-0, 1 맨 위에 4개만 보시면 처음 게 성취 기준이고 그게 0102, 03 박스가 있죠 근데 거기 출처 보세요 이거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출처가 국어교육론이라고 돼 있는 게 그럼 뭐겠어요 국어교육론의 모든 것이 아니라 국어교육론이니까 그게 교육과정에서 썼잖아요 결국은 그걸 하면서 우리가 아싸를 했죠 근데 옆에 1번 박스랑 3번 박스를 보시면 중학교 천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아싸 페이지를 쓸래니까 올해 아싸랑 작년 아싸랑 여러분들 페이지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좀 뽑아서 했죠 작년에는 책을 다 만들었고 근데 올해 책에서 페이지를 매기려니 빠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지도서하고 교과서 페이지를 매겼어요 그럼 그거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아싸는 이만한 책에 A4용지 책 이만큼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 페이지 우리가 새로 매긴 페이지는 가운데 있고 이 안에 지도서 있고 교과서 있는데 그 안에 교과서 페이지 지도서 페이지 다 있잖아요 그거 보고 찾아가시면 돼요 우리가 편집하면서 매긴 페이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것까지 찾아갈 일이 있겠어요 지금 그런 일은 굉장히 굉장히 적죠 근데 이제 이걸 보다가 교과서에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럼 거길 찾아가서 한번 보시는 거는 말리지 않겠지만 이 개념이 맞나 안 맞나 를 보기 위해서 그걸 다 찾아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 지금 시험에 7주 남은 사람들로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페이지 매긴 원칙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국어 교육론에서 따온 건 뭐고 여기 아싸 즉 교과서 지도에서 따온 건 뭐냐 지금 여러분들 국어 교육론이라고 돼 있는 거에 들어가는 내용은 웬만하면 여러분들 다 기입형 대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하나의 페이지에 국어 교육론이 하나 둘 셋 넷 개 있죠 근데 그 위에 맨 위에 이렇게 진하게 매겨져 있는 제목 보시면 의미 공유 과정, 공감적 듣기, 소극적 들어주기, 적극적 들어주기 이거는 공식 용어잖아요 공식 용어 근데 교과서나 지도에서 나온 거는 공식 용어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거죠 그리고 교과서나 지도에서 따와서 그 안에 내용 넣은 거 있죠 이거는 개념을 좀 바로 잡으세요 내지는 서술형에서 개념 풀이하고 답 써야 될 때 있죠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지금 지문은 이만큼 주고 얘는 지금 영희의 무슨 책을 읽을 때 사고 구슬을 글씨 문자로 전사한 것이다 얘가 지금 독서의 방법 중 무슨 방법을 쓰고 있는지 추론적 방법이다 추론적 읽기다 그러면은 추론적 읽기의 개념을 쓰고 얘가 왜 추론적 읽기는 하는지 근거를 잡아서 쓰시오 그러면 추론적 읽기의 개념을 제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때문에 보충으로 들어간 거죠 지금 교육과정에서서가 2011 같은 경우는 특히 아주 이렇게 얘기하면 간결하고요 중성적으로 얘기하면 생략이 많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가르쳐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과서 찾아가서 옆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쯤 가면은 그냥 국어교육론의 모든 것도 가끔 들어가요 교육과정에서서에서 너무 말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다고 간결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시험 대비인데 그래서 국어교육론 책만 쓰면 좋은데 국어교육론 책으로 지금 다 안 되는 게 있다 보니까 교과서, 지도서, 국어교육론의 모든 것도 가끔 가끔 들어가 있습니다 날 잡아서 여러분들 한번 쭉 정리하시고 시험 전에 해야 될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할 때 모의고사 한 번 볼 때 교육론 성취 기준이 그래도 여러분들 몇 개 들어가잖아요 그거 관련된 거 이거로 찾아보시고 본인이 더 머릿속에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개념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용어나 이런 것들 여기다 기입하시고 그렇게 해서 시험 전에, 시험 전에 마지막으로 꼭 정리하시고 일주일 전, 이럴 때 꼭 정리하시고 그래서 교육론하고 문법은 다 맞고 오셔야죠 시험 문제한테 맞지 말고 시험 문제를 맞추고 오시고 그리고 문법은, 아니 문학은 다 맞으라는 말씀은 못 드리죠 지금 문학은 그 시간 내에 그걸 곰곰이 생각해서 다 맞출 수 있는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하나 정도? 근데 이때까지 전공 78점 받았다는 사람은 갯바식 때 보고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2차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2차 준비에 매진할 수 있는 점수가 이게 여러분들 2009학년도 이전의 주관식 시험이나 그 이후의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의 객관식 시험이나 지금이나 이게 여러분들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참 웃기는 일이에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객관식 시대가 좀 더 같다든가 아니면 이제 내년부터 제도 바뀌잖아요 문제수가 바뀌는 거지 근데 내년에 만약에 객관식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만둘 거라 그랬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객관식 시험은 공부하는 사람과 뭔가 공부하는 분들을 앞에서 끌고 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느끼는 그 어떤 체감 난이도, 체감 고난은 다르겠지만 객관식은 여러분들 답이 3번이라면 3번을 확실하겠지만 1, 2, 4, 5번에 되도 않는 말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 기초에 풀기도 힘들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지 찾아 들어가서 그 책을 또 봐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문학은 그때까지 우리 잘 풀지도 않잖아요 개풀 뜯는 소리 너무 많아가지고 문학은 확실히 여러분들 객관식보다는 지금이 쉬워졌거든요 교육노라고 문법도 쉬워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흔히 속칭, 커트라인 아니면 1차 합격자 평균은 늘 비슷해요 객관식이었을 때야 점수가 딱 나오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허용채점이냐 정확채점법이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여러분들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근데 옛날에 객관식 시험 칠 때 한 해에 사람들이 미쳤었는지 너무 쉽게 해가지고 그때 내가 78점까지 봤거든요 그리고 80점 누구 없어요? 80점 누구 없어요? 근데 끝까지 안 나타난 걸로 봐서는 78점짜리를 만났어요 만나서 굉장히 반가웠고 만점 받은 사람이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내가 못 본 거지 여러분들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못 봤으면 드물기는 하겠죠 뭐 메일을 보내도 뭘 보내도 어쨌든 몇 점이라고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소문이라도 있으니까 우리 수강생 중에 누구의 애인이라든가 우리 수강생 중에 학교 3년 선배라든가 라든가 뭐 이런 식의 소문이라도 있었는데 이때까지 만점 받은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교육노문법 다 맞는다 그래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문학은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다 맞는 거는 조금 버거운 일이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 지금 한 64, 65 그 정도 되면 되게 안정권이라고 생각하고 2차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 몇 개를 틀려야 되는 거야? 되게 많이 틀리는 거예요 3점짜리 틀린다고 해도 문학에서 그걸 다 틀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교육노라고 문법은 다 맞았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요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문법 가지고 이런 걸 만들진 않아요 문법은 여러분들 책 전체가 키워드인데 교육노이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제가 문학에서 저런 거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런 게 여러분들 향가 하나 나오고 고려가 하나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들 교육노는 잘 다져서 남들보다 하나 더 맞으세요 남들보다 하나 이거 여러분들 달달달달달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밑에다가 깨알같이 필기까지 해가지고 그걸 머릿속에 딱 넣고 간다고 쳤을 때 한 문제 더 맞을 수 있는 거야 한 문제 근데 그게 2점 3점이에요 그러면은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2점 3점에 또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은 그 점수 때 막 몰리잖아요 그거 하나 맞으려고 하는 노력이지만 안 하면 안 되지 판은 깔아드렸으니까 저걸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저런 노력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못하죠 그거는 노력 대비 비용이 너무 안 나오니까 근데 이거는 성과가 너무 안 나오니까 기본적인 판을 50%쯤 깔아드린 건가요? 한 70% 깔아드린 건가요? 70%는 깔아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을 보면 사람들이 내 성격에 대해서 또 한마디씩 하지요 우리 직원들이나 원장님이나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고 책을 4목 한 8개로 뿌리를 뽑으셨다고 성격이에요 성격 저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필기하기도 좋고 내 딴에는 저게 최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스타일을 잡을 때 이제 그렇게 잡았습니다 유용하게 잘 쓰세요 집에 가는 길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굉장히 이제 우리 앞에 같이 공조로 돼 있는 친구랑 신경 많이 써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본사의 표지 디자인하는 분한테 이거는 우리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니까 표지를 각별히 아름답고 화려하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표지 디자인이 나왔는데 장미가 한 100송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놀래갖고 그것도 빨간 노랑 파랑 하얀 장미가 막 있는데 어 이거 무당집이야 나 이제 신만 들리면 되겠어 내가 스크린 캡처 떠가지고 원장님한테 보냈어요 이건 아닌 듯 그러고 보냈거든요 원장님한테 바로 담았어요 저도 아닌 듯 그래갖고 깔끔하게 바뀐 겁니다 그래갖고 평소에 우리가 해설지 보는 거 이런 거랑은 달리 표지를 좀 좋게 했어요 이게 명함종이 안 찢어지는 거 이걸 이제 계속 들고 다니면서 보셔야 되니까 하나 더 맞으세요 하나 2점짜리 하나 또는 3점짜리 하나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3개는 좀 보시죠 오늘 문법만 일단 좀 보시죠 교육을 하고 문학은 어차피 내일 할 거 같으니까 모의고사 1회 여러분들 지금 문법이 중요한 게 너무 많이 걸렸더라고요 이거 신경 써서 배치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조금 쏠렸어요 1회 그리고 뭐 교육론은 한 4, 5문제 보면 될 거 같고 하나 둘 셋 4, 5문제 보면 될 거 같고 그리고 문학 비중이 적어요 1회는 지난 5주 6주 차가 우리 문학이어가지고 문학 공부할 거 아직 많이 남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뭐 1호는 없어요 그냥 조금 문학은 비중이 좀 약합니다요 지금 교육론이나 문법에 비해서 자 문법은 여러분들 우리 뭐 볼 거냐면요 일단 기입형에서 4번 5번 있잖아요 이거 두 개는 다 볼 거예요 여기서 공부할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흥민정음 중성에 있잖아요 5번 문제 이건 우리가 공부를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에라이 이게 한문총에서 또 새로운 얘기를 하나 해가지고 찜찜해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이 흥민정음 중성 양성모음, 음성모음, 그 다음에 원순모음, 평순모음 이런 것들의 개념을 한문총에서 또 새롭게 잘 잡았더라고요 해서 딱 그 부분 공부하려고 만든 겁니다 이거 두 개 다 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A형 서술형에서 언어와 사고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 다음 12번이 한문총이에요 명사절하고 관영절하고 여러분들 이게 중세후거도 아니고 현대국어에서 명사절하고 관영절하고 우리가 모르는 게 뭐 있겠어요? 어머 근데 새로운 것이 일어났대? 또 이 책에?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죠 그래서 이건 부담가는 작업은 아니에요 딱 이제 모의고사 시즌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5%, 10% 마무리 작업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우리말뽐론을 보고 무슨 책을 보고 이랬는데 한문총은 우리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책을 대조를 해서 우리말뽐론에도 없고 나찬 선생님 책에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골라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받고 그리고 오늘 복습하시면 되죠 그냥 수업 듣고 집에서 복습하시는데 이거는 아휴 여러분들 무슨 문법 완성반 이런 거 할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B형에서는 뭐 보느냐 하면 이 몸 역행동화 이 몸 역행동화에서 세상에 문제가 이런 게 나올 줄이야 아비 애비 어미 애미 고기 괴기 이것만 나올 줄 알았더니 이것도 어렵게 접근하면 굉장히 어렵게 접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낸 베이스는요 기본이론서 내지는 무슨 학경법과 문법교육 이런 데서 이 몸 역행동화 내면요 정답률 100%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모의고사 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문제를 풀어서 맞는 거는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문제를 그냥 딱 풀어서 맞는 문제도 있어요 보면 근데 지금 틀리더라도 뭔가 조금 더 늦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의고사 점수 매겨가지고 스스로 자악하고 이러는 거 하지 마세요 공부하려는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몇 점이니 너 몇 점이니 뭐 이런 거 여러분들 그리고 채점 기준이 다 다른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맹 역행동화에 여러분들 문제 베이스는 이문규 선생님 책이에요 까만 책 근데 그거보다 더 원리원칙을 쫓아 들어간 책이 양순이 선생님 책이에요 그래서 빔을 이문규 선생님 책으로 한번 봐요 이문규 역행동화를 그럼 문제가 다 풀려요 근데 이문규 선생님이 굉장히 책을 자세하게 만드시는데 이문규 역행동화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사실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양순이 선생님 책에 그거를 굉장히 쉽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이문규 역행동화에 대해서 책 두 권을 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뭘 봐야 되느냐 중세국어 부정표현까지 보시면 되네요 그러면 몇 개야? 다섯 개 풀어야 되는 것 같던데 희읍불규칙, 중성애, 현대국어, 명사절, 관영절 그리고 이문규 역행동화, 부정표현 시간이 아마 꽤 걸릴 겁니다 일단 이렇게 다섯 개 보고 문법이 여섯 개 중에서 다섯 개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거든요 부터 여섯 개 중에서 네 개, 적음은 세 개 이렇게 보는데 오늘 언어와 국어 빼 놓고 다 봐야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4번이요 용언의 규칙, 불규칙 활용입니다 해설지를 지금 여러분들 피실 필요가 있나 모르겠다 필요할 때 피시고 지금은 빔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문제는 견적 한번 보셔야죠 그래도 4번 문제 용언의 규칙, 불규칙 활용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로 넣기, 가나 집어넣을 때 왼쪽은 노타, 동사 오른쪽은 형용사, 동그라타잖아요 왼쪽은 여러분들 규칙 활용하고 있고 오른쪽은 불규칙 활용하고 있죠 규칙, 불규칙 활용에 대한 수업입니다 위에 형성평까지, 위에 스프링 이런 거 다 여러분들 장식이고요 노량고등학교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리고 나서 1번 노타와 동그라타의 활용량상 희흑 불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 얘기하고 오늘 문제 풀고 끝이에요 이제 시험 칠 때까지 안 나와요 희흑 불규칙 희흑 불규칙을 왜 하는데요 도대체 어간어미 불규칙이잖아요 그리고 희흑 불규칙 시험에 안 나왔잖아요 지금 계속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 여러분들 복습용 교체 규칙, 불규칙 자동적, 비자동적 교체 뭐 여러분들 그거 하다 뒤에 아서 넣으면 하여서 누가 몰라 오다 뒤에 거라 들어가면 오 너라 누가 몰라 오다 다음에 여러분들 아라 어라가 아니라 왜 거라가 붙어있니까 이제 다 알아 그렇죠 뭐죠? 이게 비현실적 세대방언 그래서 거라 규칙에 대한 너라 불규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까지 다 알아 근데 얘네들이 이제 교체를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집어 넣느냐 아 에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빔으로 얘는 쭉 보시면 돼요 얘는 뭐 책이 자꾸 그럴 필요도 없고 자 보시겠습니다 용언의 불규칙 활용 보시죠 여기서는 여러분들 규칙 불규칙이라고 안 매기고 그냥 불규칙이라고 매겼어요 지금 나찬 선생님 책에서 나찬 선생님 책에 있는 희흑 불규칙이 제일 친절하더라고요 이게 빔을 뭘 가지고 만들 거냐는 희흑 불규칙이 나와있는 책을 전반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 골라서 일부러 엿을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친절한 걸로 봅니다 근데 얘가 여기가 더 친절해요 한글맞춤법이 네 한글맞춤법 보고 그리고 저 뒤에 문제 교체 복습입니다 다 하진 않아요 저 교체 저게 그러면 우리 문제풀이 반 4횡과 3횡과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고대로 들어갔는데 앞부분 날리고 뒷부분 복습 좀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어간어미 불규칙 희흑 불규칙을 볼 거예요 해설지에는 여기 있다니까 집에 가서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죠 여러분들 희흑 불규칙 어간어미 불규칙 희흑 불규칙은요 동사에서는 안 일어나요 동사에서는 안 일어나고 형용사에서만 일어나고 형용사 중에서 어간이 희흑으로 끝나는 애 중에서 못 빼고 100%죠 못 빼고 100% 100%도 이상하다 하나 빼야되니까 그게 뭐였어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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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도 이상하네 어쨌든 여러분들 얘는 이거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좋다 좋고 좋으니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누가 여러분들 좋으니 이거는 우리가 카톡 볼 때 하는 얘기고 얘 빼고 여러분들 희흑 어간으로 끝나는 여러분들 형용사는 다 적용을 받는 얘기죠 근데 그런 애들이 몇 개 없잖아요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 모양이나 색깔이에요 모양이나 색깔 그러니까 색깔이 많아요 헐었다 파랗다 하얗다 빨갛다 빨갛다 이게 다 되고 그 다음에 까맣다 이거 색깔이잖아 동그랗다 그 다음에 세모나타 까지 밖에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확신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몇 번째부터가 네모나다로 되던데 그 다음부터는 아예 기본형이 흑이 안 잡혀요 그 다음에 뿌옇다 뿌옇다 이런 꽤 된다 자 이런 애들입니다 무조건 형용사여야 돼요 얘 빼고 자 이런 애들은요 형용사 어간에 요거 외우시면 됩니다 요 꼭 외우세요 지금 매개모음 포함한 여러분들 모음어밍 가 붙거나 아니면은 내가 붙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문제풀이반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번에 문법 완성반인가 해서 양순이 선택 책으로 저거 집요하게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에서 이게 뭘로 돼 있었지? 가 플러스 니였고 그 다음에 음 기출문제가 어떻게 돼 있었더라? 가 플러스 은이가 있었고 가 플러스 니가 있었나? 내가 시장에 가니 싸움이 벌어져 있었다 할 때는 여러분들 가 플러스 연결음이 니냐? 가 플러스 연결음이 은이냐? 근데 아주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문법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다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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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 세대예요 문법을 그렇게 집요하게 중고등학교 때 아마 학교에서 안 할걸요? 선택도 잘 안 하고 국어 교과서 안에 뭐 문법이라고 해봤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친정도고 여러분들 대학 갈 때 수능 시험인데 문법이 그렇게 중요시 되지 않았죠? 요즘에는 정말 우리 칠봉이가 시험을 얼마 안 남겨놓고 학원에 가서 나한테 그 선생도 참 잘못 걸렸지 얘가 시험 문제, 모의고사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서 나한테 보낸 거예요 이게 왜 답이 3번이냐고 채점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데 앞에서 근데 문제가 뭐였더라?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인데 뭐 이런 거였던 거 같아요 먹여 아이에게 우유를 먹여 어쩌고저쩌고인데 이게 지문에 줄이 쳐져 있고 밑에 답으로 2번으로 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 기억은 어근에 연결어미가 붙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죠 사동전 미사가 있으니까 어디에 붙은 거예요? 어? 간에 붙은 건데 이 선생님이 착각을 했는지 어근에 연결어미가 붙었다 그러고 얘는 맞는 거고 틀린 오답은 3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7부기는 특징이 뭐냐면 답이 나왔으면 그 뒤에 건 안 봐요 굉장히 나쁜 습관인데 이게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중간 곳에도 저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복수정답일 경우에 학교에서 답으로 인정한 게 언제나 앞에 있었어요 그것도 복이지 자기는 피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애가 억울한 거야 아무리 학원에서 그래도 나한테 그런 짓 안 하는데 나한테 뭐 진짜 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이게 답이 2번이냐 그래서 그것도 틀렸다고 3번도 틀렸고 그리고 우리 이론서 펴가지고 해당 부분 찍어서 보내주고 휴식 시간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죠 그 선생님 참 잘못 걸렸지 그냥 애가 나와서 말만 한 것도 아니라 실시간으로 무슨 이상한 교재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같이 보냈으니 선생님이 아이고 이거 내가 실수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는 그냥 그 당시에 으쓱을 했는지 뭐 어쨌는지 몰라도 요즘 선생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30분 전에 문제 풀고 지금 채점하고 지금 수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10분 쉬는데 애가 핸드폰 들고 나가서 사진 보여주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즘에 수업 준비 안 하면 여러분들 수업도 못 하겠죠 우리 때는 이런 문제 안 나왔다고요 저 고3 때도 안 나왔고 여러분들 때도 안 나왔어요 실제로 근데 요즘 애들은 여러분들 문법을 되게 중세고도 없고 현대고도 그렇게 여러분들 어렵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여러분들 다 교감 있게 쓸모가 있어요 기출문제는 다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가 플러스 아니 뭐 말고 가니 그래서 내가 시장에 가니 싸움이 이미 벌어져 있었다 할 때 너는 연결음이잖아요 근데 너 시장에 가니? 그랬을 때 너는요 의문형? 종결음이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전통적으로 우리는 연결음이나 종결음이나 니라고 했고 얘를 뭐 처리했었어요? 나 습관이잖아요 매개몸 처리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요즘 이제 새로 나온 신가다 문법은 연결음이는 여러분들 뭐가 기본이다? 의미가 기본이었잖아요 거의 모든 연결음이 네가 시장에 가면 싸움이 날 거다 너 생긴 것 때문에 이래도 여러분들 가 플러스 뭐라고 보는 거예요? 의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 공부할 때는 얘는 네가 붙어서 연결음이 네가 붙어서 매개몸이 들어간 게 아니라 진짜로 이게 한 덩어리 어미였다는 게 이게 맞는 얘기 같아요 실제로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를 연결음을 니라고 치면 얘를 매개몸 처리해서 얘가 들어갔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 이렇게 돼 있었다면 원래가 은이라면 아유 이렇게 부딪히면 당연히 양모음이니까 떨어져 나가야죠 이렇게 간이가 된다 그러면 의가 탈락되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 문법에 변천해서 탈락이 쉬워요? 참가가 쉬워요? 탈락이 훨씬 쉽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언어에 경제성 때문에 그렇죠? 경제성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를 일부러 집어넣을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결하면 여러분들 앞에 으 들어간 걸 보잖아요 보통 근데 이거 나찬 선생님 책이죠 나찬 선생님 책도 뭔가 통일은 안 돼 있는데 에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라 그러면 여러분들 매개모음, 의포함이라는 얘기를 사실상 안 넣어도 돼요 지금 어차피 이걸 우리가 기본으로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사실 모든 어미 근데 이제 우리가 문법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으니까 매개모음으로 치는 사람도 있으니까 매개모음 포함 자 그 다음 어미 중에서는 네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죠 아유 정말 얼굴이 하얗네 할 때 그 네 종결어미 네 이게 붙으면 여러분들 어간의 끝받침 히읗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경우 보고 이 경우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뒷페이지 가면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에요 이건 번호 여러분들 제가 다 매기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들 이거 지금 해설지에 9페이지 있다고 그랬죠 9페이지 가면 여러분들 이렇게 번호 매겨져 있지 않아요 그건 이론서 그대로니까 자 첫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자 형용사 중에서 좋다 빼고 어간이 히읗으로 끝나는 애들 지금 놀아 가지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거죠 도둑을 잡아서 족쳐라 그 다음에 도둑을 잡아도 도망갈 거다 할 때 아서 아도예요 그럼 얘는 쟤네들은 여러분들 매개모음이냐 아니냐 그냥 따질 것도 없이 진짜로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잖아요 그럼 히읗이 떨어져 나간다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일단 놀아 플러스 아서 그 다음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노랏이라는 어근에서 아서라는 어미가 붙어가지고 어간은 이미 히읗을 떨어뜨렸고 그리고 나서 아서라는 어미가 뭘로 변했다고 치는 거예요 이제 에서로 변했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간어미 불규칙 이게 여러분들 히읗이 떨어져 나가고 이게 이렇게 되면 그냥 어간에 있는 히읗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들 얘 축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원래 어간의 모습은 뭐니까 이거였잖아요 얘는 이미 떨어졌어요 여기까지예요 그 상태에서 아서가 에서 됐다고 보고 아도가 에도 됐다고 봐요 그래서 어간어미 불규칙입니다 자 노랏타에서 이런 애들 붙으면 자 노라 아서 노라 아도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노래에서 노래도 히읗 탈락하고 얘 얘가 얘 얘를 변하는 거지 여러분들 저거 축약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어미가 이렇게 변하니까 어간 불규칙 어미 불규칙 어간어미 불규칙 동시에 두 개 다 변한다 그래서 자 모음 붙는 거 되셨죠 그 다음 매개모음 따로 나올 거야 아마 번호는 따로 안 매겼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자 비가 오니 콧물이 난다 비가 오면 콧물이 난다 이건 뭐야 비가 오면 콧물이 나오 비가 오면 쏟아지는 무슨 콧물 할 때 연결어미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새로 나온 문법 아니면은 신문법 변형 생성 문법 내지는 우리 기출문제에서 요거 우리가 이거라고 생각했던 어미는 연결어미는 아직 저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은이 의면 의오 은이 원래 기본이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니 면 오 니은이 어미인데 매개모음 의가 들어갔다고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가 은이 의면이 기본 어미라고 생각하면은 요 얘는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냥 어미로 시작하는 어미로 시작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매개모음이 들어가는 어미 지금 두 개 다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개라는 거죠 저게 한 덩어리냐 아니면 매개모음이 들어간 거냐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노랏 플러스 어쨌든 모음이니까 어떻게 돼요? 희울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노랏 플러스 어떻게 돼요? 노랏에서 플러스 은이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예 떨어져 나갔고 그 реет 그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모음이니까 양모음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랏 니죠 이 경우는 어감만 변해요 그건 나머지 다 노라으면 노라면 노라오 노라 안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위의 떨어져 나가니까 매개몸으로 보든 한 덩어리를 보든 여러분들 이 경우는 히읗이 떨어져 나갑니다 어미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이 경우는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덩어리 뭐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히읗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모음 온 거 매개모음인지 뭔지 오는 거 봤으니까 이번에는 종결음이 뭐 붙은 거 봐야 돼요 내 붙은 거 보셔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미 내가 붙은 거예요 자 저기서는 히읗 떨어져 나가면 끝이에요 그냥 간편하게도 하지 노랗 까맣 하얗 뒤에 내가 붙으면요 히읗 꽝 끝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란해 하얀해 진짜 그러네 이거 되는 거죠 자 요게 여러분들 66번 예문이에요 요 앞에 65번 예문 있었죠? 매개모음 들어간 거 65, 66번 예문 보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요 자 아까 65번 예문에서 노랏 플러스 은의에서 히읗이 탈락하고 나면은 어간인 히읗이 없는 노라의 은이 은은 당연히 양모음이 떨어져 나가요 자동 탈락이에요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모음 어미 뒤에서 매개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은 규칙 활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요 뒤에 요 위에 요거 두고 요거 두 개는 여러분들 어간만 불규칙하게 지금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간음이 불규칙이라고 왜 부르느냐 어간이 히읗으로 끝나는 형용사를 다 모아보면은 이렇게 어간만 변하는 애들도 있고 어간음이 다변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간음이 불규칙이라고 얘기해야죠 월요일 화요일은 남녀노소가 모였고 수요일 목요일은 남녀만 모였고 금요일은 노소만 모였어요 그래도 이번 주에 모인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해야 돼요 남녀노소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의 공식 명칭은 어간음이 불규칙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 원리 원칙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그 히읗 불규칙 중에서 혀용사 중에서 예외가 되는 좋다 혀용사 좋다 그 다음 여러분들 히읗 받침이 어간으로 끝나는 히읗 받침이 어간으로 끝나는 동사는 뭐가 있는데요 노타 또 애를 애기를 베이비를 낳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휴 동사는 여러분들 안 변해요 혀용사 중에서 좋다 안 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붙든 그대로잖아요 히읗 어간으로 끝나는 혀용사 중에서 좋다 하나 각종 동사 히읗으로 끝나는 거 얘네들 변하는 거 없습니다 얘네들은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혀용사 좋다 동사 노타 나타 이런 애들은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애들이 있는데 똑같은 의문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하얗다 노랗다 빨았다 그렇다 동그랗다 이런 애들은 불규칙이니까 얘네들은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걔네들만 변하잖아요 걔네들이 불규칙하려고 해요 히읗으로 끝나는 애들이 여러분들 몽땅 몸 어미 앞에서 히읗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어미가 변하고 그리고 내 앞에서 무조건 히읗이 떨어지면 그건 불규치가 아니에요 근데 아까 파랗다 빨갗다 노랗다 동그랗다 그렇다 이런 애들은 히읗이 없어지고 애도 애서 라고 어미가 변하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오면 그냥 히읗만 떨어지고 말고 근데 얘네들은 어떤 상황에서 누가 오든 누가 오든 히읗이 가만히 있잖아요 얘네들이 규칙? 얘네들이 그것에 대한 불규칙 어떤 불규칙? 어가노미 불규칙입니다 이거는 이제 문법책에서 얘기하는 거고 얘가 한글 맞춤법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글 맞춤법 18항이에요 얘가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 한글 맞춤법 표준발음법이 아니라 한글 맞춤법 여러분들 그 수험생도 다 나같은 고민이 있지 않나? 여러분들 막판 되니까 어디 하나 아프지 않아요? 나도 해마다 꼭 아프거든요 이때 되면 근데 좀 세련된 데가 아플 때가 있어요 소화가 안 돼 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근데 이거 정말 기구예요 정말 나 재작년인가? 그때는 여기 안구 터져가지고 빗줄 수업하는데 카메라가 내가 웬만하면 멀리서 잡으려겠어요 좀비 같아요 진짜 눈이 이렇게 뽀얗겨가지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아직 긴장은 안 풀렸잖아요 우리 다 그러니까 몸은 피곤하고 긴장은 안 풀렸으니까 몸이 반항을 하는 거죠 어떤 때 눈이 터지고 어떤 때 잇몸이 터지고 요즘에는 그렇게 소화가 안 되다가 소화는 좀 되는데 그렇게 배가 아파요 계속 그래갖고 수업을 둘러오는데 계속 배가 아파갖고 배가 아플 때 복대를 하면 좀 괜찮거든요 복대를 하고 하는데 이게 발열복대야 뜨거워가지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수업이 안 돼갖고 그 피풀 아우 화상 입겠네 진짜 이 발열복대 누가 선물했니? 저거 내가 샀을 일 없는데 아우 뜨거워 진짜 아 얘가 지금 옷 안에 돼 있으니까 게다가 맨살에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앞뒤가 뜨거워가지고 전기구이 통닭이 이런 거구나 계속 수업하다 급히 푸르고 들어왔습니다 자 18항이 뭐냐면요 용언에 불규칙이라고 그러자니 참 마음이 아프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예시업 불규칙이죠 그 다음 편이 잠깐 보여주세요 히읗 불규칙이죠? 그 다음에 얘 이제 여러분들 우불규칙이잖아요 그 다음 보면은 디귿 불규칙 비율 불규칙 이게 여러분들 그 불규칙 활용하는 애들 불규칙 활용이 됐을 때 걔네들을 어떻게 쓰냐를 지금 얘기하는 게 한글 맞춰법 18항이에요 그러니까 얘 중간에 여러분들 히읗 불규칙도 껴 있고 여기는 여러분들 어감불규칙 어미불규칙이 아홉 개가 지금 섞여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앞 앞입니다 여러분들 얘가 지금 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갈다 놀다 말다 일다 이런 애들 다 우리가 알기로는 리을 규칙이잖아요 근데 리을 규칙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 용언에 활용해서 여러분들 얘가 규칙적으로 탈락을 하잖아요 언제? 반영사용전성어 및 니은 앞에서 우리 뭘로 했지? 그래서 자 이미 다 운 여자 앞으로 울 여자 저 여자는 하루 종일 웁니다 어머니 우시니? 너? 우냐? 이거잖아요 그때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우리 문제풀이 3회에서 이걸 규칙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앞문을 닫는 국민 할 때 이 다시 발음이 결국은 어떻게 나요? 앞문을 닫는 국민이잖아요 그리고 앞문 닫는 국민 할 때 얘네들이 비음화 베스트 3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이거라고 쳤을 때 얘네들이 비음을 만나서 뭐가 됐어요? 비음이 됐죠? 그러려면 얘네들이 뭘 형성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합격하셔야 합격하셔야 기억력 되게 좋으네 자연유를 형성해야 돼 얘네들이 공통점이 있는 애들이 비음 만나서 비음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울, 운, 운이다 우시니 우, 우냐 얘네들이 자연유를 형성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 앞에서만 떨어지잖아요 얘네들 앞에서만 떨어진다에 감동을 빡 받은 사람은 뭐라 그런 거고 그거를 규칙이라 그런 거고 리을 규칙이라 그런 거고 자연유가 아닌데 이런 사람들은 불규칙 활용으로 본 거죠 제가 국립국어원에서 뭘로 봤다니까? 18학년에 섞여있는 걸로 봐서는 나도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봤거든요 이때까지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러네 이걸 불규칙으로 본 거죠 나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리을이 여기 왜 들어가 있니? 그러고 왔거든요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래서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그게 양순윤 선생인가 책인가 그랬잖아요 그 맨 뒤에 어문귀적인가 아니면은 그 국어 교육인가하고 연계점에 학교 문법에서는 리을 탈락을 규칙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국립국어 문법에서는 얘를 불규칙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아마 각주가 달려있었을 거예요 집에 가서 공부하시면 얘는 규칙인데 여기 왜 들어가 있지? 근데 얘는 여러분들 규칙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불규칙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에 방점을 찍어서 여기다 넣은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있죠 저게 불규칙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난 대로 쓰래요 그래서 여기 규칙, 불규칙 활용이 부항까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일명 리을 탈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얘가 시읒불규칙이니까 선을 긋다, 그어, 그으니, 그었다 시읒 없어지죠? 그걸 또 뭐 통시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제가 반치음이어서 그저 그스니 그졌다가 됐다가요 그졌다도 알지 그저 있다겠죠 완료로 그저 있다가 됐다가 그졌다 근데 얘가 반치음의 운명은 뭐 손조, 몸소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강화됐겠죠 근데 대부분은 없어지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이게 어간이나 불규칙이 여기 끼어 있더라고요, 이 책은 여기 좀 더 많은 얘가 나올 거예요 아마 아까랑 안 겹치는 게 있나? 이거요 그렇다, 그럴까? 까마타는 걔 아마 굉장히 까말걸, 까말걸 이라고 쓰면서도 굉장히 죄책감 느껴지죠? 까말 까말이라는 말이 우리말에 있나? 아유, 근데 여러분들 저거 맞는 얘기죠 왜요? 예, 까맛 플러스 매개몸 으 리을 놓쳤으니까 그러면은 히어 떨어지고 매개몸 떨어지고 그냥 붙으면 되죠 이게 아까 그 노란이랑 똑같은 거죠 노란, 노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걸 내면 다 틀리겠더라고요 무슨 하얄 그러면 미얄? 여러분들 이거 죽을 때까지 이 글씨를 쓸 날이 그렇게 없어요 적었으면 다 틀릴 것 같아서 적어놓은 관 두고 애매한 거 그냥 두 개 뚫어놓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간에 우탈락 우탈락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얘가 디귿불규칙이죠 디귿불규칙 그 다음에 얘가 여러분들 옷을 기워니까 여러분들 비의불규칙 이거 참고사항 보시고 그 다음 7, 8, 9번 한꺼번에 있나? 여불규칙 그 다음에 어디어디에 드들어 도달했다 할 때 이르렀다 할 때 이르다에 이르 플러스 연결음이 어 오면은 어간 이르는 가만히 있는데 어미 어가 혼자서 러 된 거잖아요 러불규칙입니다요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 올라니까 어간 러불규칙 그죠? 이 아홉 개 중에서 여러분들 이 아홉 개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한글 맞춤하고 히퍼랑 이렇게 묶여있다고 이 중에서 우리가 당연히 뭘 봐야 되겠어요 아까 그 3번만 자세히 보면 되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까랑 이르면 똑같죠 상세사명 3번에 대한 상세사명입니다요 형형사 어간 마름이 히으실 때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내나 모음 앞에서 자, 국립부고원은 여러분들 내가 시장에 가니 빈대떡은 다 팔렸다 할 때 니 걔 기본형 니로 본 거예요 으로 본 거예요 이렇게 써있으니까 매개모음이란 얘기가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기본형을 은이로 본 거예요 니로 본 거예요 내가 시장에 가니 할 때 니를 은이를 그냥 하나로 본 거죠 그러니까 매개모음이란 얘기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덩어리를 하나로 보니까 그러면은 줄어지는 대로 써라 히읗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대로 써라 그리고 축약이 아니다 얘가 얘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어간 어미 불규칙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 페이지 앞 페이지 보여주세요 아 여기는 그렇 플라스 은이 붙은 거 그렇 플라스 을, 리을 붙은 거 그렇 플라스 음연 붙은 거 그죠? 음연 붙은 거 그 다음에 얘는 그렇 플라스 으어 붙은 거 인데 그 다음 페이지는 내 붙은 거 노라네, 노란이, 노래지다 그래서 노라네 그 다음에 허여네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노라 이거 보세요 은이로 보는 거죠 그래서 노란이 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건 여러분들 그냥 세문에서 넣으면 히읗 불규칙 히읗 어간 어미 불규칙은 히읗으로 끝나는 어간 형용사 좋다 빼고 플라스 아도, 아서, 어미 즉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좀 세분하면 매겸으로 시작하는 어미 매개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은이, 음연, 의오 이런 것들 그리고 종결어미 내 붙은 거 그러면 어간 어미가 동시에 변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순수한 여러분들 모음이 붙은 거 매개 모음 붙은 거하고 내가 붙은 거는 어감만 변하고 끝 치죠 자, 이론서 나찬 선생님 책 받고 여러분들 지금 한글 맞춰보고 싶어라고 봤습니다 자, 봤는데 문제가 뭐냐 여기까지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가 뭐지 기본 학습이 끝났고요 자, 심화 학습이 시작되겠습니다 심화 학습은 뭐냐면요 노란 까맛으로 해야지 내가 우리 연구원 중에 너무 얼굴이 까무잡잡한 친구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누가 오레오를 먹으라고 줬는데 오레오를 들고 그냥 오레오를 바라보면서 걔 이름을 불렀어요 이제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때 옆에 뜨나가 그 본인이 나한테 이건 대화음축이에요 진짜 누구야 이러고 불렀던 날 보더니 선생님 지옥 가실 거예요 엄청난 대화음축 까맣답니다 야, 걔가 그렇게 니? 야, 내가 그렇게 까맣 야,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이때까지 얘 없었잖아요 지금 연결음이 니는 여러분들 은의로 봐도 되고 매개모음은 은의로 봐도 되지만 종결음이 기본은 이거잖아요 의문형 종결음이 니냐 이때 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방법이야 뭐 1번 2번 2번 얘도 까맣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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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똑같아요 1번이요 2번이요 종결음이요 의문형 종결음이 의문형 종결음이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답을 어디로 몰고 가셔야 되냐면 얘가 뭐 규칙일 일은 없잖아요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의문형 종결음이의 니냐 냐가 붙으면 쟤네들이 어떻게 되느냐 1번이냐 2번이냐 상식적으로 봤을 때 2번이어야 될 것 같죠 라고 얘기한 걸 봐서 1번이어야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얘 1, 2번 복수 허용이에요 그래서 저런 데다가 지금 안 넣어놓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확 나와라 기입형으로 기입형으로 못 내지 답이 2개가 나오는데 이게 객관식이라면 까맣 플러스 니는 까맣니 라고 쓴다 그러면 틀렸다 그러면 되는데 얘를 어떻게 쓰게 그랬을 때 네모를 비워놨는데 어떻게 이건 사람을 엿먹이는 거죠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2개 다 써라 이럴 수도 없고 있는 대로 다 써라 그러면 2개 다 답이고 기입형은 이런 경우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옛날에는 이게 정해져 있었나 봐요 이게 어떻게 정해져 있었냐면 의문형 종결음이 니, 야는 여기가 어간일 거 아니에요 어간 100%의 결합력이에요 얘는 그냥 100% 다 붙을 수 있어요 앞이 자음으로 끝나든 모음으로 끝나든 100% 다 붙어요 그런데 앞이 형용사 어근이에요 형용사 어근인데 종성이라 그러면 안 되지 지금 현대국어가고 있으니까 형용사 어근인데 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뜨겁다 그 다음에 또 뭐 없냐 맵다 아이고 많이 있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한 거 노랗다 까맣다 이 애들 다 형용사 중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애들이잖아요 자 얘네들 뒤에는 뭐가 붙을 수 있냐면요 은이, 은야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결음이는 니도 있고 은히도 있고 은히도 있는데 얘네들은 100% 다 붙을 수 있고 얘네들은 형용사인데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는 애들 뒤에만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까맣 플러스 은히만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나서 까마 니가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는요 100%에 붙는다며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까맣 새에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100%에 붙는다니까요 또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까맣니 까맣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수입니다 둘 다 허용 둘 다 허용하는 거는 종결음이 니하고 야예요 나머지는 원칙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뭐 그 가하고 나에 넣는 거야 뭐 아유 그냥 논내, 논내 쓰시면 되고 동그라내 쓰시면 되죠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이제 그 교체 문제를 봐야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교체는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한번 본 거거든요 우리 문제풀이반에서 자 똑같습니다요 일단 종이빔 1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일단 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휘리리 보고 우린 그 중에서 26만 보면 된대요 그러니까 유진아 26 맞춰놓고 19에서 30까지 한번 보세요 19 아유 아침에 이거 여러분들 인쇄 맡기려고 아유 이제 다 했으니까 출력해야지 출력하는데 오늘 이게 몇 장 안 되는데 출력이 계속 돼 왜 계속 되지? 내가 내 것도 뽑았나? 두 분 뽑았나? 그러고 봤더니 정상 출력이 되고 있더라고요 한 페이지 하나? 무슨 스피드 퀴즈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넘기면서 이면지 근데 이게 한 페이지 하나가 나오니까 정말 눈에 쏙쏙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나한테 이거를 PDF 파일로 정상으로 바꿔서 보내주실 수 있냐고 물어본 수강생이 있어요 그 밑에 뭐라고 달려있냐면 아이패드로 휙휙 넘겨가면서 공부하면 참 잘 된다 그래서 참 별 사람도 다 있네 근데 그게 넘겨가면서 보면 뽀다구는 나겠다 그러고 바꿔서 보내줬었거든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큼직큼직하니까 그냥 다 아는 것 같아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현대국하고 중세국하고 섞여 있으니까 그냥 9종 모아찢기로 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 19페이지부터 보시면 여러분들 18페이지인가? 그러네 18이네 교체 종료 누르고 나서 아라비아 숫자 보세요 1번 조건 교체와 무조건 교체 2번은 26페이지네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볼 거거든요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 그 다음 28페이지가 규칙적 교체, 불규칙적 교체 오케이 그 중에서 우리가 1번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자세히 있잖아요 그때는 수업했는데 왜 안 하느냐 조건 교체와 무조건 교체라고 했을 때 20페이지, 21페이지가 조건 교체와 무조건 교체 아주 그냥 아주 간단한 개념 설명이죠 우리 조건 교체 이거 알아요 여러분들 주격조사 2가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조건에서 붙는 거니까 떡이 맛있다, 과자가 맛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떡이 맛있다 아니면 앞마리 자음 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과자? 다 맛있으려면요 앞마리 모험으로 끝나야 된다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조건 교체고 무조건 교체는 여러분들 그거 했잖아요 여러분들 돈을 가지고 가라 돈을 갖고 가라 할 때 연결음이 고가 붙어도 여러분들 가지다 갔다 이 형태에 아무거나 교체되잖아요 조건 없이 그냥 막 원칙 없이 교체되버리는 거 이런 거 무조건 교체에게 그리고 이건 지방 방언 가지고 너무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서울에 사는 교양 있는 서울에 사는? 서울에 서울과 친한 교양 있는 우리들 미쓰는 말로는 여러분들 지금 방언 가지고 이걸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굉장히 자세히 들어가요 그래서 20의 조건 교체, 21의 무조건 교체 개념만 가르쳐주고 21번부터, 21페이지부터 다시, 22페이지부터 다시 조건 교체 중에 의문론적 교체가 있고 문법적 교체가 있고 어휘적 교체가 있고 화형적 교체가 있다 근데 이 중에서 쓸모있는 건 또 1번의 ㄱㄴ 정도 라고 했죠 어휘적 교체와 화형적 교체까지 간다 그러면 좀 너무해 이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건 교체고 무조건 교체는 우리가 조건 교체만 좀 보죠 보통 의문론적 조건이냐 형태론적 조건이냐 이 정도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봐야 될 게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부터입니다 그게 이거죠 보세요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의 얘가 살짝 나오고 그리고 나서 1번, 2번이 되니까 자동적 교체 저 뒤에 비자동적 교체 나오겠지 뭐 왜냐면 자동적 교체라는 거 아 자동적으로 그렇게 발음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웠니 그새 앞문 닫는 국민이요 그거는 제가 띄어서 읽고 힘을 줘서 읽어서 그렇지 아니요 앞문 닫는 국민 아니면 발음 못 해요 그 다음 여러분들 또 뭐 있지? 물난리 그거 진짜 난리 났잖아요 역행, 순행, 유호마 다 일어난다고 했죠? 물난리? 물난리라고 그렇게 못 읽어요 다른 방법에 읽을 재간이 없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이거 이거 종성에 여러분들 치음, 치읓을 발음을 강하게 해서 종성에서 치읓소를 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이래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 이거 곧 찍어도 이렇게 밖에 못 읽어요 자동적 교체입니다 그렇게 읽지 않으면 우리말 음소 배열 내지는 음운 체계가 깨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는 게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 들어간다 그래 봤죠 여러분들 자음동화 음절의 끝술의 규칙 경험의 규칙 1번 경험의 규칙 1번이요 역도 뭐 먹었죠? 국밥 뭐 들고 갔죠? 꽃다발 애인한테 국밥 먹다 역도 꽃다발 그 역도 선수 하는 짓거리 짓거리는 왜 붙어요? 얘가 100%이기 때문에 짓거리는 접두사가 붙은 거예요?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하는 짓바라에 짓거리니까 전미사가 붙은 거죠 어근과 전미사가 붙든 아니면은 접두사와 어근이 붙은 이거 10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있다 짓거리라 그러면 불파음 뒤에 의사소리 짓거리 전미사도 된 소리를 만들죠 얘는요 얘가 접두사잖아요 덧 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접두사가 어근을 된 소리를 만들죠 단일어 국밥을 단일어라고 하긴 좀 그렇다 그렇죠? 덧신 단어 하나 덧신 꽃다발 용원에서도 먹다 100%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만나든 뭐와 뭐가 만나면 뭐가 어떻게 돼요? 무슨 이런 질문이 다 있어 불파음 뒤에 예사소리가 오면 그 예사소리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아휴 쟤 하는 짓 거리봐 그러면은요 이거는 쟤 하는 짓도 봐야되고 걔가 서있는 거리도 봐야되요 누구나 그렇게 되어있게 되어있잖아요 자동적 교체 여러분들 자음동화 또 음주력 글소리 규칙 경험화 1번 규칙 이렇게 안 그러면 음소 배열 제약을 깨거나 우리말 음운 체계를 깨거나 조자리는 좀 유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음소 배열 제약 음운 체계 여러분들 이런게 다 기입형이더라고 이렇게 해놓고 이걸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근데 네모 제약을 어기지 않게 음소 배열 근데 폐쇄음이 올 수 없다는 네모 규칙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음소 배열 규칙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는 음운 아니야 책에 붙어있으면 음운 체계 음운 써넣어야 되고 이해를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입형도 판가름이 좀 나기는 해요 자 요런 애들이 자동적 교체 이런 애들 안하면 다 비자동적 교체지 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 빵이 맛있고 빵이라 그러면 갑자기 헷갈리잖아 떡으로 해요 그냥 떡이 맛있고 과자 가 맛있잖아요 근데 이 뒤에 주격조사 가 이 뒤에 주격조사 이 이 외모다 발음 잘 돼요 떡과 과자 이 잘 되잖아요 쟤네들은 자동적으로 발음을 그렇게 하지만 발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음소 배열 제약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주격조사 이가를 붙이기 위한 원칙을 누군가가 세워놓은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또 그 음운론 공부 초창기에는 음운론적 교체는 왠지 자동적 교체 같잖아요 또 아닙니다 얘네들은 충분히 발음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거 발음할 수 있잖아요 이 다음에 아니지 떡과 그 다음에 과자 이 여러분들 자하고 이하고 여러분들 외모다요 어 자이 자이 아파트 이름도 있네 심지어 발음 잘 돼요 이런 애들 비자동적 교체입니다 자 자동적 비자동적 교체 근데 여러분들 이가 뿐이에요 을을 와과 뭐 아이야 많지 뭘 희제 야잖아요 희제 아 왜 안 돼요 그 다음에 영숙 아잖아요 영숙 야 돼요 걔도 힘 좀 주면 자 됐습니다 그 다음 규칙적 교체 불규칙적 교체 보세요 여러분들 규칙적 교체는 뭐냐면요 아까 자동적 교체는 또 왠지 규칙적 교체일 것 같죠 그죠? 어 맞아요 자동적 교체는 규칙적 교체예요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거 하죠 자동적 교체면 규칙적 교체지만 규칙적 교체는 자동적 교체 아니죠 지금 규칙적 교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100% 그런 건 아닌데 원칙에 언제나 맞으면 여러분들 걔는 규칙적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이지 원칙에 맞으면 자 이게 뭔 얘기냐 보니까는요 교체는 같은 방식으로 교체하는 형태수 부류의 정의 가능성에 따라 종류를 나눌 수 있다 저딴 얘기 누가 썼어요 지금 누구 김 배주철 선생님이지 여러분들 좀 전에 자동적 교체랑 비자동적 교체 이걸 가르는 기준이 뭐였죠? 교체의 동기예요 언제나 우리말 음소배열 제약과 관련해서 그렇게 읽을 수 밖에 없느냐 아휴 그냥 뭔가 법 때문이었냐 동기에 따라서 자 얘네들은요 규칙적 교체와 불규칙적 교체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뭐? 같은 방식으로 교체하는 형태수 부류의 정의 가능성에 따라 저걸 지금 이론서에 쓴다고 썼어요? 그래서 내가 저 말을 쉽게 고치려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네이버 씨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 말을 그대로 췄어요 교체는 규칙적 교체와 불규칙적 교체를 쳤어요 그랬더니 어?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크게 써있어요 개념! 그렇게 써있어요 방구와서 버튼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저 말을 썼는데 그걸 계속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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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어? 근데 이 말 말고 한문총에 있는 개념이 훨씬 좋더라고요 얘네들이 그 변화할 때 그 변화하는 모습을 일반화 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일반화라는 게 여러분들 규칙적인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걔가 어디 나오냐면은 14페이지 왼쪽 맨 위에 형태소의 교체는 그 양상을 일반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교체되는 양상을 일반화 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시험제는 이 말을 썼을 거예요 아마 시험제에 들어간 대단히 많은 말들 그리고 이 비임을 만든 것들은 지금 배이치현 선생님 책으로 했는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냥 한 번 읽어서 될 말이 아니어가지고 딱 이 부분만 한문총에 있는 말로 바꾼 거예요 형태소 교체의 양상을 일반화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일반화 못해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봐야 되느냐 그래서 일반화 할 수 있으면 규칙적 교체 그리고 일반화가 안 돼서 옛다로, 제따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불규칙적 교체 됐죠? 그러면 다시 보세요 교체는 같은 방식으로 교체하는 형태소 부류를 뭔가 이런 거다라고 정의할 수 있냐 그러면 걔네들은 규칙적 교체라는 거예요 얘를 보세요 얘를 자, 박스 보세요 자, 같은 방식으로 교체하는 형태소 부류를 의문론적으로, 문법론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면 규칙적 교체고 의문론적, 문법론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면 불규칙적 교체래 더 어려워 여러분들 얘를 더 쉽게 풀어놓은 게 얘 아니에요? 자, 의문론적, 문법적 그냥 문법적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아 저 형태소가 교체되는 걸 우리가 문법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면 규칙적 교체고 문법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면 불규칙적 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 얘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그거예요 묻다 선생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아니, 선생님한테 질문할 게 있는데요 그래야 돼 여쭤볼 게 있는데요 친구야, 물어봐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디귿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어봐도 돼? 리울로 바뀌었어요 근데 친구야, 네 인형 내가 물어도 돼? 그럼 물어도 되죠 근데 땅에다가 할 거면요 묻어도 되잖아요 얘 한자 없으면 이묻다나 이묻다나 염들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리울로 변하고 어떤 때는 그냥 디귿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예측해? 우리말의 염들 저 불규칙 활용하는 애들 있죠 걔네 다 불규칙 교체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규칙 교체라고 칠 수 있는 건 뭐냐?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내가 이거 1번에는 저번이랑 다르게 이렇게 선 그어놨어요 이렇게 딱 이거 보면 여러분들 딱 느낌이 오죠 뭐가 오느냐 이거를 신발을 신게 구두주걱을 줘 할 때 개라는 연결어미가 붙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거였으면 훨씬 좋았을 거 같아 밑에는 가다 잡다 신발을 신다에 도록 도록 도록이 붙었잖아요 그 위에도 여러분들 이게 개로 붙는 게 설명하기는 훨씬 쉬울 거 같아 왜냐? 여러분들 그럼 보세요 얘도 여러분들 첫째 부분 이거겠죠? 그냥 발음이 잡개가 나서 그러는 거지 자 그럼 발음 기어로 썼어? 그러면 잡개 얘도 개가 붙었다면 신게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가다라는 모음으로 끝난 어간 잡다라는 불파음으로 끝난 어간 신따라는 니은으로 끝난 용언의 어간이죠 그죠? 자 그 뒤에 다 연결어미 개 개 개를 붙였더니 가다 뒤에는 개라고 발음이 나고 잡다 뒤에는 깨라고 발음이 나고 신따 다음에도 깨라기 발음이 나요 저게 먼저 원칙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뿐만 아니라 안 울림? 예사소리로 시작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불파음 뒤에서는 그냥 몇 프로? 백 프로 된 소리 얘는요 왜? 그렇죠 니은이나 미음으로 소리 나는 어간 액끝 소리니까 니은 되고 미음 되고 또 뭐 돼요? 안 따 이런 거 니은 지읒 그 다음에 얘가 얘를 담다 그랬을 때 리을 미음 이거 네 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니은 미음으로 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서는 여러분들 자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그 어미가 뭘로 발음이 된다고 그랬어요? 된 소리로 발음이 나잖아요 이 원칙만 지키면 예외가 없잖아요 신을 신께 구두주걱을 다오 신을 신고 간다 얼른 신을 신 어우 이렇게 쓰니까 되게 낯선해 신 또록 하자 우리 신발 신 자 이렇게 되잖아요 예외 없어요 근데 연결음이 개라는 애가 언제나 개냐 아유 그건 아니야 개가 될 때도 있고 깨가 될 때도 있는데 그게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아유 규칙적 교체지 또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몸 어간 뒤에서는 또록 불파음 뒤에서는 또록 그 다음에 어간이 여러분들 시옥이 이랜다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또록 평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들은 누구 뒤에 붙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데 그게 원칙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원칙 규칙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청양음이 자가 붙어도 마찬가지다 이런 애들은 규칙적 교체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불규칙적 교체는 아까 그거에 염들 묻다 묻다 이런 거 어떻게 예측해 한자 없으면 못하는 거지 듣다 저런 애들은 듣다 들어라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저런 애들은 여러분들 원칙이 없다 여기 결론 나오지 않아요? 우리말에 이거 이거 여기 있네 불규칙적 용언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아휴 다 불규칙적 교체 원칙이 없는 애들입니다 이거 문법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문제가 뭐였냐 하다 뒤에 어서였나? 그다음에 오다 뒤에 거라 붙으면 그게 여러분도 여불규칙에 너라불규칙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교체 무슨 교체 비자동적 교체 불규칙적 교체 복습까지 다시는 안 나와요 오늘은 여러분들 어디다 방점을 찍은 거냐면은 이게 몇 주 안 지났는데 얘네의 기준을 좀 머릿속에 넣으려고 그런 거였어요 자동적이냐 비자동적이냐는 여러분들 교체의 동기 그다음에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는 제일 쉬운 말로 보니까 교체되는 양상을 일반화할 수 있냐 없냐 아휴 규칙화할 수 있냐 없냐죠 결과적으로는 자 보세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여기서 안 풀어도 되는데 그치? 그 다음 페이지 여기요 이게 규칙이잖아요 그냥 이거 그대로 쓰면 돼 놓 네 근데 이거 보고 또 고민하신 분들 있죠 발음교를 쓰라는 얘기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럼 저게 다 어떻게 썼겠어요? 넘네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이거 발문을 봐야지 활용 양상을 파악하라 그랬으니까 쓰는 거 맞춤법으로 봐야죠 얘 동그라 네 얘는요 동그 레서 얘는요 동그라 니 얘는 동그 라면 라면 입니다요 자 얘네들은 여러분들 비자동적 교체 비 규칙적 교체 불규칙적 교체 자 그 다음 페이지 안 해도 되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다 넘겨주세요 됐습니다 요 하나 있습니다 워밍업을 좀 하셨으니까 이제 한 문제 더 하고 아유 문제 머리 아파 안 봐 어 옆에 문제 못 읽겠어 응 문제는 지금 염두니까 위에 훈민정음 해내본 중성애를 일부 줬어요 일부 이게 왜 일부야 아 으 이 오 아 우 어 줬으면 끝난 거 아닌가 아유 그 다음 요야 유여까지 우리 했잖아요 기억나시나 요는 오와 같으나 어디서 일어난다 이에서 일어난다 그럼 오는 아래와 같으나 걔네들의 생김새는 아와 으가 합쳐진 것이고 그 다음 뒷문장 우리 해석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리학적인 뭐 나무 뭐 물 우주 뭐 이딴 얘기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중성애를 약간 주는데 한자만 주는 비인간적이죠 이 시점에 어 근데 밑에 우리말 프리를 줬는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중성애를 한자로 한 번 봤잖아요 원문을 원문을 원문으로 보는 게 훨씬 속편할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말로 어쨌든 해석을 해놓으면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눈에 안 들어와서 아니 뭘 보든 그리고 나서 김교사의 수업일지를 보니까 저 그 중세국어의 모음에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은 뭐를 기준으로 대입을 보이는 건지 그 다음 중세국어의 모음에 원순모음과 평순모음은 왜 플러스 구축과 플러스 구장 가지고 날리는지 아우 모르겠어 여러분들 이거 어렵죠 한문총에서 보겠습니다 이건 순전히 한문총 100%에요 100% 지금 한문총 안에 중세국어 부분에서 우리가 안 한 게 거의 없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아 이거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구나 하는 얘기지 뭘 예를 들면 될까요 여러분들 스니커즈 이렇게 돼 있죠? 먹음직스럽죠? 근데 그거를 누가 칼로 다져가지고 뭉쳐가지고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달걸려 먹으면 내가 씹을 어쨌든 그 수고도 덜어줬고 근데 이렇게 늘 보거나 우리 반 잘라 먹자 그래서 늘 이렇게만 보다가 누가 그걸 칼로 곱게 다지든가 아니면 뜨거운 햇볕 운동장 2시방 오후 2시방 3복더위 39도 올해같이 거기다 접시에 담아가지고 한 2시간 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계란후라이처럼 퍼지겠죠 그걸 냉동에 다시 넣어 그리고 줘 맛은 똑같겠지만 굉장히 서러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에요 우리들 늘 이 부분을 볼 때 규격화해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뭐라 그러지 깟 뒤집어서 본다 그러면 되나 어 주사위에요 주사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설명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를 보기 위해서는 동세국어의 모음체계를 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지루한 복습이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원리원칙적인 부분이고 요즘 문법은 고용근 선생님이 퇴임하시고 고용근 선생님이 1인자래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분만 말씀하시는 건 좀 봐야 될 거 같아서 어 근데 고방관 선생님 이번 임용에 들어가진 않은 거 같고 근데 고방관 선생님이 안 들어가면 또 안정권이냐 아니요 그분의 제자 뭐 이렇게 되면 어차피 그라인이 그라인이라 어 자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훈민정은 해내본 중성애를 볼 거예요 근데 그냥 보는 거 보다 그 다음 페이지 얘를 한번 보고 보는 게 효과적이죠 얘를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본 거거든요 자 졸린 물은 빨리 나가서 사식 드시고 오세요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 좀 힘들어요 순간순간 자 일단 복습일입니다 중성 11자 자 훈민정은 여러분들 중성은 기본 3자 기본 11자 뭐가 맞아요? 이쁜 유니제 귀여운 유니제 뭐가 맞아요? 답이 없군요 둘 다 맞듯이 중성 중성 11자 중성 11자 중성 3자 둘 다 맞다고 그랬잖아요 중성 3자라 그런 건 중성 기본 3자라 그러는 거는 그 어 합성이 먼저죠 합성 합용의 원재료가 된 애들만 그래서 하늘 땅 사람 저렇게 따지면은 여러분들 3개 그러니까 상형자죠 상형자 저게 무슨 상형인지 모르겠지만 하늘을 전문으로 찍어놓고 땅 사람 둘라면 이렇게 그려놓고 어쨌든 저게 모음 중에서는 상형자가 저거 3개잖아요 쟤네들을 중성 기본 3자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 중성 11자라고 본 거는요 합용이 아닌 상형 3자와 합성 몇 글자? 여덟 글자만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오! 이렇게 되면은 얘랑 얘랑이 합성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졌을 때 여러분들 상형 세 글자하고 합성 여덟 글자에서 열한 글자가 기본 열한 글자고 얘네들을 단일 구성이라 그러죠 그럼 단일 구성 중에 여러분들 그냥 뭐 오가 있다고 쳐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그면요 쟤네들은 이제 합성이 아니라 합성에다가 이를 합용해서 얘네들은 합용된 문자라고 보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단일 구성이 아니죠 얘네들이 이제 이중 구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졌을 때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단일 구성 열한 글자 안에 이중 모음 몇 개? 네 개 상향 하향 상향만 네 개 나머지는 몽땅 중세에는 하향이죠 그 네 개가 뭔데요? 요야 여유지 뭘 됐습니다 그리하야 하나 둘 셋 4 5 6 7 8 9 10 11이 되는 거예요 자 너네는 좀 이따 보고 너도 좀 이따 볼까? 자 아래야 으 이 입니다 근데 저 이 라는 애가 요즘에도 여러분들 고모음이잖아요 전설 고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러분들 이가 맨 위에 있는 거죠 이 으 아 가 되는 거죠 이 으 아 자 아 를 발음할 때 밑으로 턱이 빠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저모음이잖아요 턱이 아래로 빠져서 저모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혀의 위치가 아래에 있는 거죠 근데 얼굴 모양이 이렇게 있을 때 아 라카 라카 라카가 뼈락해지잖아요 조금은 그렇죠 조금은 여기 사람들이 이 형자가 아 다 한다고 그래갖고 여기가 막 얇어 피지진 않을 거냐 그러나 미세하게라도 약간은 삼각형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혓바닥이라고 치고 강아지가 물 먹을 때 이렇게 먹는다고 치면 혀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혀가 오그라든다고 해서 설 축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 그랬을 때 혀가 완전 축 쪼그라든다 이런 얘기는 시항제 쓰지 마시고 공식 명칭이 오므라든다 에요 그러면 이제 아 으 중간 이 얘네들은 혀가 펴진다고 하지 않고 설 불축이라고 그랬죠 혀가 오므라지지 않는다고 그럼 중간에 낀 애는요 설 소축 혀가 조금 오므라든다 믿어요 여러분들 이거 좀 이따 해놓을 때 다 필요해요 얘는 설이 축이에요 오그라들어요 얘는 혀가 안 오그라들어요 설 소축 혀가 조금 오그라들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고 모음 중 모음 저모음이에요 근데 얘가 하늘이다 보니까 표 그릴 때 맨 위에 그려주는 거지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혀가 밑에서 어 하니까 발상 참 특이하지 소리가 깊다 소리가 낮은 곳에서 우러나온다 그래서 소리가 깊고 얘는 소리가 얕고 그러니까 성심 성천 성 불심불천 맞나요? 어 불천불심이라고 안하고 이게 여러분들 언어의 특징이잖아요 에너지가 강하게 앞으로 나오잖아요 불심불천입니다 자 혀 기준 잘 보세요 설축 설 불축 설 소축 혀가 오므라드는 게 아예요 이예요 혀가 오므라드는 게 아예요 그래서 소리가 깊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보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게 기본 이론만 해서 이 표를 볼 때 아유 그래가지고 이 초출자라는 게 뭐냐면요 저 천진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한 번 만난 거예요 근데 하늘이 설마 음성이겠어요? 양성이지 성리학 쪽으로 보나 음향 오행으로 보나 그래서 오른쪽하고 위쪽이 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짝대기는 늘 들어가야 되고 짝대기 오른쪽 짝대기 위쪽 그래서 아오 근데 이제 제출은 하늘이 두 번 참가하는 거라 띵띵 띵띵 찍 이러고 말죠 기본 이론 반해서 이거 이상 뭐 하겠어요 근데 이 완성 반응하면 어떻게 하느냐 면은요 저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혐오 오므린다는 얘기가 자 아래야 크게도 찍었다 이제 하늘 같죠? 얘가 설 축 모음이었어요 기본 3자 중에서 자 아래야 아래야는 여러분들 후설 저모음 그건 우리 알고 있잖아요 후설 저모음 아 애매하게 아 이러고 있다가 입을 쫙 벌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되죠 몰 아래야 다시 아 이렇게 입을 오므려 아우 얘도 설 축 얘도 설 축 얘도 설 축이에요 다 설 축인데 얘가 중립 거기서 입을 쫙 펴 그러면 아가 돼요 그래서 얘더러 뭐라 그랬어요? 구장 쟤는 구축 여기서 벌리면 구장 여기서 오므리면 구축 입을 이번엔 혀가 아니라 얘네들은 이 세 개가 같이 묶인 이유는 혀 기준이에요 혀 오그라들기 때문에 혀가 다 오그라들었는데 거기서 입을 크게 펴면 아 구장 확장할 때 장 다 그 다음에 오므러들 축 그러면 구축입니다 얘 설 축 기준이에요 그 다음 라인 으 얘는 설 소축 으는 이때나 지금이나 발음 똑같으니까 으 으 으 에서 으 에서 입술 입 모양 오므러뜨려 보세요 그대로 설 소축에서 입만 크게 벌리면 으어 자라요 으어 으악 이잖아요 물론 요즘에 으악도 있지만 몸 좋아 지켜주게 되니까 으어 입 크게 벌리면은요 어 입 작게 하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가 같이 묶인 이유는 뭐예요 설이 소축이에요 설 소축의 기준 으 왜요 천진 삼자니까 상영으로 왔잖아요 지금 상영이 지금 세 개니까 그거 기본이죠 거기서 입 벌려 구장 구축입니다요 여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쟤네 양성 모음 얘네 음성 모음이죠 양성과 음성을 나누는 거는요 설 축이냐 설 소축이냐에요 원순모음이냐 계속 여러분들 자동교체 비자동적 교체 했더니 원순모음의 반대는 아 비원순모음 원순모음의 반대는 평순모음이죠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요 구장이냐 구축이냐 근데 그걸 더 짧게 해라 그러면은 플러스 구장이냐 플러스 구장 마이너스 구장이라고 써도 되고 플러스 구축 마이너스 구축이라고 써도 되는 거죠 그거 맞잖아요 여러분들 평순모음이냐 원순모음이냐 우리가 원래 뭐 갖고 따졌어요 입술 모양 가지고 따졌잖아요 구장이냐 구축이냐 가지고 나누는 거라니까요 근데 양성이냐 음성이냐는 뭘 가지고 나누는 거고 설 축이냐 설 소축이냐 가지고 나누는 거고 문제 다 풀린 거예요 이 얘기를 천천히 하는 거죠 지금부터 그래서 얘를 혈을 오므려서 설 축인 상태에서 입을 벌려서 구장을 만들면 아고 입을 오므려서 구축을 만들면 오고 혈을 조금 오므린 설 소축 상태에서 구장을 시키면 오고 구축을 시키면 오예요 근데 얘네들은 좀 전에도 몇 달 전에도 나왔고 좀 있다가도 나오겠지만 야는 아와 같고 요는 오와 같고 여는 어와 같고 유는 우와 같아요 근데 단 다 이 네 개는 어디서 일어났다? 이에서 일어났다 기 어 이라고 나와요 그리하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아래야 설 축에서 설 축에서 입을 벌리고 오므리는 건데 그 중간에 여러분들 어쨌든 뭐가 있는 거예요? 중성 2에서 한 번 일어놔준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복습을 하는 척 하면서 다 봤어요 그냥 근데 저게 지금 무슨 불쾌한 얘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헤레본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다음 페이지 이제는 여러분들 이게 좀 더 편해야 돼요 보시기가 여기 어려운 한자가 없으니까 자 중성은 범 17자 중성이라는 것은 무릇 누가 17자래 저게? 11자 11글자다 아래 안은 다 알죠? 설 축이고 혀가 오그라들어서 소리가 깊다 근데 여러분들 그 기본 3자 천지인 만들 때 사람부터 만들어 오겠어요? 어디서 사러 걔가? 하늘도 없는데 제일 먼저 만든 게 뭐겠어요? 하늘 만들고 하늘 원래 있었나? 모르겠다 하늘 그 다음 땅 그 다음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혼민정음 이해하는데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아래 안은 혀가 오그라들어서 소리가 깊으니 하늘이 자시에 열렸다 제일 먼저 열렸어요 땅은 무슨 시에 열리겠어요? 자축이며 진사음이 신유수례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러면 무슨 시? 축시 그죠? 자시가 11시에서 1시거든요? 그치? 문학의 시간이잖아요 자시가 자시가 3경 11시에서 1시 기준 그 다음에 이제 부지런하네 하루를 열고 가르네 자축 아 여러분들 쥐들이 그러니까 11시에서 1시가 어제와 오늘의 구분 껴있는 시간이잖아요 쥐가 앞발하고 뒷발하고 발가락 개수가 다르잖아요 개가 자시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새벽 1시부터 일어나서 일어났네 소 축 호랑이는 주로 그럼 3시에 사람을 잡아먹나? 모르겠네 자시 축시 인시잖아요 자축인 그게 하늘 땅 그 다음 페이지에 사람 나오겠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자시다 축시다 인시다만 알고 몇 번째로 만들어졌다 아래 안에 혀가 오그라들고 당연히 소리가 깊고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지 맨 먼저 만들어졌다 그래서 얘여 형상 원이죠 둥근 모양은 하늘을 닮았다 그 다음부터는 이거 안 봐도 알아 은은 혀가 조금 오그라들어서 소리가 불신불천 낮지도 않고 깊지도 않다 걔네들은 하늘이 축시에 열린 것 같아서 몇 번째로 만들어졌다 두 번째로 만들어졌다 그 다음은 이 다음 장이겠죠 이 이는 설 불축이라 소리가 얕을 것이고 걔네들은 차축인 이인시에 만들어진 것과 같다 세 번째 만들어졌다 겠죠 지금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금 뭐 얘기한 거예요? 아래야 으 이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얘기해야 돼요? 열한자 중에서 상형 3자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네 글자 뭐 얘기해야 돼요? 초출 그 다음 뭐 얘기해야 돼요? 제출 얘기해야 되죠 초출이 뭔데요? 오 아 우 어저 원순 안 원순 원순 안 원순이죠? 자 차하 8성 이 밑으로 있는 8가지 소리는 일합 1벽이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밑에다 주 달아놔요 저걸 가지고 우리한테 알아먹으라는 얘기는 안 해요 이 밑에 8소리는 일합 1벽 합 벽 합 벽 번갈아서 나온다 근데 합이 뭐래요? 원순 모음 원순 비원순 원순 비원순 그렇게 번갈아서 나올 거다 원순 2개 비원순 2개 나오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오 아 그럼 그 다음은요? 우 어 나오겠지 그럼 그 차례로 가면요 나머지 제출 얘기는 요야 요여 나오겠죠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다 나옵니다 오는 아래와 같으나 아휴 아까 그걸 내가 왜 지웠나 자 얘가 여러분들 나름 하늘이에요 어 얘가 설 오였어요 어 그러니까 설 축에서 입 벌려 그러면은요 아 그 다음 입 오므려 그러면 오 나온다 그랬죠 얘가 여러분들 구장 얘가 구축 이쪽이 입 오므리는 거 이쪽이 입 펴는 거예요 자 은은요 아까 설 소 축에서 입 벌려 어 입 오므려 우 얘도 당연히 구축 얘도 당연히 구장 이렇게 된다고 했죠 자 지금 오 나왔습니다 오는요 아래와 같아요 아래와 같다는 얘기는 뭔데요? 혀가 오그라져 있는 상태라고요 혀가 오그라져 있는 상태라고요 앞에 이지 앞에 이지 앞 아래와는 설 축이라 소리가 깊잖아요 그 뒤에 거 볼 필요 없었죠 자 은은 설 소 축이었고 이는 설 불 축이었죠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오는 아래와 같으나 뭐가 같아요 설 소 축이 같다니까요 설 소 축 인점에서 같아요 앞에서 얘기하고 똑같아 설 소 축이고 그 다음 게다가 구축도 하래요 설 축에다가 구축해 얘잖아요 설 축에다가 구축 얘는 원문이 났대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쫙 써는 거 보면은 너무 길어져서 패턴을 못 잡아요 이게 오는 아까 아래와 같으니까 혀 오그라들었고 그 다음 입도 오그라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김새는 얘하고 얘하고 만나가지고 이루어졌대 이렇게 되든 말든 몰라 그 다음 아는요 아래아랑 같은 아 니까 아랑 같으니까 쟤도 혀는 축 상태고 입은 벌려요 구장 구축 그러면 딱 나오죠 여러분들 오옴 오옴 그러면은 설 축에 구축 아 그러면은요 아래아랑 같은 게 이러니까 설 축에 구장 그 생김새는 이와 아래아가 만난 거다 나머지 해석할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뭐하러 뭐 집에 가서 조사해 주세요 우주의 작용이 왜 사물에서 나고 사람을 기다려 이루어져 나중에 여러분들 그 백수를 누리신 다음에 저기 천당에 가면 세종대왕 찾으세요 물어보세요 세종대왕을 어떻게 찾냐고 평소에 여러분들 자기가 생각했던 상으로 보인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천국 가면 하늘나라 가면 세종은 한석규로 찾겠죠 그죠 아니면 천원짜리 지폐를 천원짜리 지폐를 하면 세종대왕 있지 않아요 혹시? 찾든가 그리고 나는 공작 꼭 찾을 거라고 했잖아요 선당 가면 그럼 난 주윤발 찾죠 공작 어떻게 쓰니 내가 알 게 뭐야 근데 나의 가장 인상 깊은 공작은 주윤발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사도세자는 유인촌이야 그 다음에 영조 사도세자 죽인 영조는 누구냐면요 그 매직키드 마술이 했던 할아버지 아 이런 할아버지죠 진짜 잘했어요 그 다음 세대가 이순재 근데 옛날에 그 할아버지 이름 뭐냐 그 할아버지처럼 잘하셔서 정말 정신병자처럼 진짜 잘했어요 그리고 정조한테 물어볼 게 있다 그럼 안성기 안성기가 옛날에 영원한 지국에서 정조를 했어요 그럼 안성기를 찾으려면 또 누굴 찾죠? 환성기 정조를 찾아도 안성기 뭐 이렇게 되는 건가? 뭐 그럼 나중에 세종대왕한테 물어보시고 그러면 저기요 우주의 작용이 사물에서 나는데 사람을 기다려 이루어지지 않는 그걸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대왕님? 그럼 세종대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인지한테 물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학자들 옷을 덮어준 것 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욕을 하겠죠 한 새끼가 거기 드라마에서 그렇게 욕을 했지 않아요? 욕, 욕자라는 무슨 왕이 있었다든지 어땠다든지 자 여기까지 되셨죠? 어 자, 오 보셨고 아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뭐 나와야 돼요? 우 나오고 어 나와야죠 아니 이제 안 봐도 알아 우는 이거 보면 되네 우는 의와 같으나 입을 어떻게 하고 축하고 그리고 걔네들은 뭐와 뭐가 만났어요? 이거 차례들 얘기하면 돼요 얘랑 얘가 만난 거고 어는 또 뭐랑 같으나 의와 같으나 의와 같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설 소축 어 얘와 같은데 입을 벌려 후장하라 어떻게 만들었냐 얘하고 얘하고 만났다 어는 얘와 같으나 입 쫙쫙 응 만들어진 건 얘랑 얘랑 합쳐졌는데 역시 우주의 작용이 어떻게 개풀을 뜯는답니다 저건 우리가 안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차례로 보면 여러분들 요야 유여 나와야 되죠 자 요는 오와 같대 이제 복잡해져요 요는 오와 같거든 오는 뭐와 같지? 아래아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에요 그러면 요는 설축이에요 어 설축인 건 기본이고 또 오와 같으니까 입은 구는 축해야 되는데 반몸 이에서 시작한다죠 야는 아래아처럼 설축이고 구장이고 구장이고 이 몸에서 시작하고 우는 이쯤 되면 재밌지 않아요? 우는 설, 소축 의와 같으니까 설, 소축인데 지금 유는 설, 소축인데 구는 축해야 되고 이에서 야야 안 해 됐죠? 얜 뭐니? 얘에요 방금 본 얘기를 이걸 그려놓고 봐도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옛날 기출문제에서 얘를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 이거 왜 또 왜 지우니? 아휴 머리가 나쁜 팔다리가 고생을 좀 어느 정도는 해줘야 돼요 자 아 이거 내가 오늘 예상컨대 백번을 그리겠다 으 입 벌려 그러면 어 입 오므려 그러면 우 청기 들어 백기 내려 이러는 것 같죠 자 이게 여러분들 설 뭐예요? 축 얘가 설, 소축 이쯤 되면 여러분들 외우겠죠 내가 하도 지워버려가지고 얘가 구장 얘가 구축 이에요 이거 옛날에 나 이거 못 그려 내 한글을 내가 웬만하면 잘하는데 이거는 못 하겠어요 이거 못 해갖고 자 얘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는 거냐 아 오 얘네들은 어디서 시작된 거다? 아레아에서 자 얘 있죠 얘를 이러고 봐야 되는 거죠 얘를 한 바퀴 돌린 거예요 자기 눈을 노려면 얘를 돌리듯 자 아는 아레아는 설, 소축이었잖아요 그죠 아레아가 왜 설축이야? 설축이죠 자 아레아는 설, 축입니다 근데 아레아와 관계가 있는 아는 설, 소축에서 입을 벌린 구장이고 오는 구축이고 은은 설, 소축인데 거기서 입 벌리면 어니까 구장 거기서 구축하면 우 나오는 우 나오는 근데 얘를 그냥 이렇게 그린 거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음의 역할을 보세요 이 모음에 이 모음이 여러분들 설, 불축이잖아요 설, 불축이고 쟤는 나머지는 지금 친구가 없잖아요 충성 모음입니다 자 이 그림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얘가 양성 모음이죠 양성 모음은 뭐 가지고 따진 거예요? 어떤 공통점으로? 설축이들 음성 모음은요 얘의 공통점은 뭐예요? 설 소축이들 비원순모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순모음은 누구들이에요? 평순모음 구장뿐만은 아니에요 여기 제로들까지 얘네 구장 자 그 다음에 원순모음은요 구축이들 이에요 그래서 원순모음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딱 떨어지게 말하기 위해서 원순모음은 플러스 구축 그럼 평순모음은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평순모음은 마이너스 구축이라 그러면 되죠 아니면은 그냥 플러스 구장이라 그러든가 근데 이제 얘가 문제죠 의하고 아가 의하고 아는 여러분들 평순모음이잖아요 그럼 쟤네들은 어떻게 해요? 아나 을 여러분들 1번으로 표현할래요? 2번으로 표현할래요? 고르세요 오늘 컨디션에 따라 쟤네들은 구축이기도 하고 구장이기도 해요 쟤네들은 구장도 아니고 구축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참 긍정적인 사람이고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부정적인 사람을 원합니다 예요 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라고 그러지 이도 저도 다 듣느라고 얘기하는 중간에 깨 있으니까 장과 축의 중간이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구장 마이너스 구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 기출문제 나온 이후로 굉장히 지금 여러모로 이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거 좀 전에 크게 봤으니까 좀 작아져도 별로 상관없죠? 여러분들 이 그림을 이 그림은 기출문제에서 처음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에 대해서 한문총에서 굉장히 친절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총표가 이 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얘나 얘나 얘가 얘잖아 얘가 얘네 아이고 얘가 얘에요 아 아래야 오 아 아래야 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설축이들 얘네 양성이잖아요 설소축이들 음성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설축이들 중에서 입을 쫙 벌리면 뭐가 됐어요? 아 였잖아요 아래야에서 입을 쫙 벌리면 아가 됐죠 걘 뭔데요 플러스 구장 설축이들 중에서 입을 오므려 그러면 플러스 구축 우 얘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애 기본이죠 그러니까 설소축에서는 얘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애가 으 거기서 입 벌려 그러면 어 입 오므려 그러면 우 중성모음은 하나 마이너스 구축 마이너스 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한문총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옐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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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잖아요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 이거 양성인 거 누구나 다 알아 이거 음성모음이고 누구나 다 알아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은 여러분들 뭐에 의해서 나뉘어진다 설축이가 지금 그걸 좌우한다는 얘기죠 설이 완전히 축하느냐 설이 조금 축하느냐 자 그 다음에 원순모음과 평순모음은 누가 좌우한다 구축이냐 구장이냐가 좌우한다 근데 이두저도 아닌 애들도 사실 어디에 들어간다 평순모음이 들어간다 얘 얘 얘 얘 다 같은 그림이에요 근데 얘가 다 같은 그림이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혼민정음 해내보문장에서 나온 애 아니에요 세트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얘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기본이론 반에서 배웠던 하늘, 땅, 사람 설축, 설소축, 설 불축 해가지고 성심, 성천, 선, 불청, 불천 아오, 요예요 그 표를 일단 보고 혼민정음 해내보문에서 중성해보고 그게 이 얘기란 얘기했고 이걸 도형으로 그려서 기출문대에서 울고 먹었고 한문총에서 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됐죠? 그 다음 백이지 한문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문제는 다 풀리지 않았어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은 설축의 정도 그 다음 니은은 뭐 들어가? 플러스 구축은 원순 플러스 구장은 평순 나머지 리을이 안 나왔네 그죠? 리을 이 안에 있어요 한문총 안에 자 15세기 한국어의 단모음 목록은 단일 구성 중에서 몇 개 뺀 거예요 단모음이 단일 구성 11개짜리 단일 구성에서 뭐뭐뭐뭐 빼면 단모음이 나오는데요 뭐가 야여 요유 걔네들은 단일 구성이지만 상향 이중모음 그러니까 11페이스 4는 7 7개의 단모음이잖아요 자 7개의 단모음이 존재를 합니다 현대국어란 다른 점은요 현대국어는 이제 저 7개 상태에서 하향 이 모음 들어갔던 에 에 위 외 이런 애들이 지금 단모음화 됐는데 아래아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7 플러스 4 마이너스 1은 10이 된거죠 그렇게 쉽게 얘기할 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래아가 더 있고 지금 에 위에는 단모음의 이중모음 현대국어의 차이점 자 근데 중세국어에 저 7개의 단모음은 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느냐 구축구장 또 설축 설소축 설불축 이거에 따라서 이때까지 나누었죠 계속 그거에 따라서 나누고 도형에서도 그걸로 나누고 표에서도 그걸로 나누었죠 구축이냐 구장이냐 입술 모양 설축이냐 설소축이냐 설불축이냐 혀의 위치 설축이 혀가 어떻게 된거라고 그랬어요 내려간거라고 그랬잖아요 저 몸 혀의 위치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예요 자 해설치 18페이지 지금 빨리 펴서 이거 고치세요 내일 또 고쳐야되잖아 이거 이 저기 이거 기본 텍스트 작업판 우리 누군진 모르겠네 이 작업을 언제 했지? 작년에 했나? 한문청책 언제 나왔어요? 몰라 나오자마자 사가지고 이거 했는데 야 그 부분 타이핑하는 사람 나중에 지연아 누군지 좀 가르쳐줘 시종일관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거를 다 마이너스 구장이라고 타이핑을 한 거예요 복사를 해서 붙여서 그랬겠죠? 이거 찾기 싫으니까 이걸 복사해서 계속 붙인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걸 저걸 아니 이게 왜 마이너스 구장이지? 그래갖고 플러스 구장을 몇 개 고쳤거든요 표에 있는 거를 끝까지 못 보고 못 고쳤어요 마지막에 해설지 이렇게 보는데 죽어도 이해가 안 가 이게 마이너스 구장이지 이게 마이너스 구장이지 이게 마이너스 구장이면은 결과적으로 플러스 구축이란 얘기니까 얘네들은 어? 어로 보름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내가 모르는 원칙이 있나? 그리고 원본을 봤더니 에라이 게다가 이것도 밖에서 해가지고 밖에서 이거 보고 있어가지고 원본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사진 이거 찍어가지고 연구실에 우리 연구원들한테 보내가지고 한문청에서 이 부분 찾아가서 사진으로 보내달라 그래갖고 확대해서 보고 앉아있었네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틀림없이 고쳐놓으세요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라 저거는 플러스 요것만 틀렸어요 요것만 근데 아까 아무도 이 그림 봤으니까 자 그럼 보세요 혼민정음에서는 이 모음이 구축 구장에 대해서 아까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플러스 구축에 플러스 구장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구축에 마이너스 구장이라고 표현을 우리는 하죠 혼민정음에는 저 이 모음에 대해서 언급이 없대요 그게 언급이 없는데 추정을 하는 값이랍니다 이거는 이 모음은 구축 구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은 얘랑 얘랑 같은 선상일 거다 라고 추측을 한대요 자 이걸 뭐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 같지 않고 쟤는 중성 모음이고 그 다음 페이지 미닭 자 표면적으로는 단모음의 분류 기준이 현대와 뭐 되게 다른 거 같잖아요 X축 Y축이 지금 굉장히 낯서니까 그러나 별로 다른 건 없다 보세요 여러분들 구축과 구장 구축과 구장에 따라서 나눠지는 건 뭐다? 원순이냐 평순이냐 됐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 축이냐 소축이냐 혀가 완전 축이냐 혀가 조금 축이냐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거는요 뭐와 뭐예요? 양성이냐 음성이냐 축은 혀의 위치에 대응한다 이거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는 건데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여러분들 구축, 구장이라 그러면은 얘가 원순 모음 얘가 평순 모음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모음 좋아하다 양성이다 음성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구축, 구장이 아니라 설축, 설소축 그러니까 저것들은 축이 플러스축이냐 마이너스 축이냐고 물어볼 순 없어요 쟤네들은 얘도 여러분들 플러스 설축이고 얘도 플러스 설축이잖아요 근데 플러스가 어느 정도의 얘기니까 지금 이 양성과 음성을 따지는 기준은 설축의 정도죠 정도 어느 정도 축 되느냐 자 모음 좋아 양성끼리냐 음성끼리냐 양성몸 음성몸 따질 때에는 설축이냐 설소축이냐를 가지고 따지게 돼 있다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맨 마지막에 리을이죠 시험 치실 때 이거 무슨 얘기인지 승질나죠 그 부분 보면 얘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현대국어를 한번 잠깐 이, 에, 에, 위, 왜, 으, 어, 아, 우, 오 근데 이건 이렇게 그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다 해야 되는구나 얘가 여러분들 전설이고 얘가 후설이고 얘가 평순이고 얘가 원순이에요 앞에 건 별로 필요 없고 자, 보세요 우는 으랑 우와 은은 찾아라 우와 은은 현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원순 평순의 대립을 보인대요 같은 후설 모음 중에서 근데 이제 중세국어는 전설, 중설, 후설로 나누는 건데 지금 현대국어는 전설, 그냥 후설로만 나누잖아요 근데 같은 계열에서 따져야 되는 거니까 으와 우는 여깄네 그러니까 지금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중세국어의 중세국어의 으와 우는 으와 우는 둘 다 뭐예요? 음성 모음이죠 둘 다 음성 모음인데 쟤네는 입의 모양에 따라서 평순이냐 원순이냐가 으와 우로 대립이라 하잖아요 평순과 원순으로 같은 음성 모음 중에서 평순, 원순, 으와 우가 대립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평순, 원순, 으와 우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원순 모음, 오에 대응하는 평순 모음이 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옛날에 이 사이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아래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성 모음 중에서 양성 모음 중에서 원순 모음, 오에 해당하는 대립되는 평순 모음이 뭐냐고요 예요, 예요 알까? 아니면 아래할까? 아니지, 예라고 하면 안 되지 얘네 얘냐, 얘냐 얘가 얘랑 대응된다면 얘는 얘랑 대응돼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아래아래요 왜? 원순 모음, 오에 대응하는 평순 모음은 어가 아니라 아래하다 근데 저건 여러분들 되게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원순 모음, 오는 양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양성이죠, 그죠? 근데 얘 보세요 여러분들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냐 안 마찬가지냐를 따질 때 중세 국어의 의와 우와 관계나 현대 국어의 의와 우의 관계나 둘 다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원순 모음에 해당하는 평순 모음, 의 얘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현대 국어에서도 따져보면 얘네들은 둘 다 뭐니까? 음성 모음이니까 근데 오에 대응하는 거를 이런 관계로 찾아보려면 어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당연히 아니겠지 왜요? 얘는 뭐고? 양성 모음이고 얘는 음성 모음이니까 그러면 누구로 따져야 되느냐 아휴 이건 좀 아까 흥미진 것 헤레본 한자 원문 본 거 생각해보세요 자, 우는 모와 같으나 의와 같으나 였잖아요 우는 어디서 시작해요? 의에서 시작하죠 오는 누구에서 시작해요? 아래아에서 시작했잖아요 아니, 헤레본을 다시 보여드려야 되나 지금? 그럴 필요는 없죠? 자, 아까 처음에 천지인 세 개 얘기하고 오아 우어 얘기하고 요야 요야 얘기했잖아요 아는 설 축이나 은요 설 소축이나 이는 설 소축이 아니라 설 불축이나였죠 그 다음 오아 우어 요야 유야는 그 다음에 뭐라고 시작했어요? 차 하 팔성 일합 일벽이라 그러고 나서 오아 우어였잖아요 거기서 오는 뭐였어요? 오는 아와 같으나 아래아와 같으나 우리 시작했잖아요 아래아와 같으나 구가 장이다 구가 축이다 구축이다 그러면 아는 아래에서 시작했으나 뭐다? 구? 장이다 였잖아요 자 오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아래아에서 시작됐잖아요 자 우는 어디서 시작됐고 의에서 시작됐고 오는 중세국어에서 어디 시작했고 아래아에서 시작했고 현대국어에서는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별 얘기를 아니에요 현대국어에서는 얘가 얘랑 관계를 맺는 게 중세국어와 똑같아요 근데 중세국어에서 오와의 관계는 현대국어로 따지면 얘는 아니라고요 얘는 아니고 오히려 저 당시는 원초적인 관계를 쫓아 올라가 보면은 아래아다 아이고 왜요 여러분들? 평순모음과 지금 여러분들 원순모음에서 뭐의 개수가 다 많아요? 아까 여러분들 지금 원순모음은 원순모음이요 원순모음은 이거잖아요 달랑 이거 두 개 구축만 원순 근데 여러분들 지금 평수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개수 자체가 안 맞아요 지금 1대2 대응이 아니잖아요 저게 자 저건 원리원칙으로 쫓아가는 문제예요 우는 여기서 나온 거고 오는 어디서 나온 거고 아래아에서 나온 거고 자 그래서 우는 우와 은은 현대 한국어랑 똑같이 원순모음, 평순에 대립이 되는데 오에 해당하는 평순모음은 어가 아니라 아래아다 아래아에서 시작된 거니까 같은 계열을 고르는 거죠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리을에 들어가야 될 게 아래아네 자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모음 사각도를 그려는 게 그 다음 페이지 얘예요 그러니까 현대국어는 이렇게 그리는데 중세국어는 일곱 개 이렇게 그립니다 왜 일곱 개냐 열한 개에서 네 개가 빠집니다 이 네 개는 뭐냐 요야, 유, 여 단일 구성이지만 이중모음이에요 빼고 일곱 개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는 뭐 설, 불축, 설, 소축, 설, 축, 부장, 구축 일곱 개 상세 설명 그 다음 페이지 얘네들은 현대 한국어 단모음 체계랑 비례할 때 중설모음하고 후설모음에 여섯 개가 배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그리잖아요 자, 중설, 후설에 많이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설모음은 이밖에 없어요 자, 이러한 특징은 축에 의한 대립관계를 반영한 위에 표에서 잘 드러난다 자, 축에 의한 대립관계 그런데 여러분들 얘는 뭐였어요? 얘는 이렇게 세 개는 설, 축, 설, 소축, 설, 불축, 그 다음 부축, 부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축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본다 이런 특징은 축에 의한 대립관계를 반영한 거고 전설계열인 이가 설, 불축이라고 앞으로 빠져있고 설, 불축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전설모음이고 마지막 페이지요 어, 방금이 마지막 페이지였구나 자, 그 관계를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요 여기도 문제 지금 우리 별도로 봐야 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네 한번 볼까요? 자, 문제 발문 훈민정음 중성형을 수업하기 위해서 김 교사가 준비를 했대 기형, 기형, 디귤, 리얼의 몰트, 트레드인데 자료 1에 훈민정음 중성형이 쫙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다시 옮기지는 않았어요 앞에 여기 있으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거 보지 말고 단몸 7개에 대해서 얘는 끝났죠? 이는 독도니까 자 얘가 설축 얘는요, 설, 소축 이쪽으로 가면 구장 이쪽으로 가면 구축이라고 쓰고요 근데 시험 보러 갔더니 이쪽이 구자이고 이쪽이 구축일 수 있어요 자, 구장 아 그 다음 구축 오 얘에 대한 구축 우 이거에 대한 구장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 보세요 아 아 이는 기본 3자 상형의 원리 자, 초출자 아 어 오 얘네들 다 합성입니다 자, 자료 1을 참고할 때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는 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얘네가 양성, 얘네가 음성이니까 혀 축의 정도 됐죠? 그 다음 페이지 언제나 이거 그려놓으세요 아까 표 그리려면 선 그려야 되니까 복잡하잖아 이럴 때 꼭 그 삼각통 그리는 사람 있어 그거 끝까지 점선 처리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중세 국어에 여러분들 플러스 구축은 뭐다? 현대 국어에 원순모음 그 다음 플러스 구장은 뭐다? 평순모음 그 다음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의 대입력을 썼을 때 중세 국어에 우는 으랑 대립하지만 현대 국어랑 똑같지만 오는 현대 국어랑 다르다 오가 원순이면 그것에 대한 평수는 뭐다? 아가 아니라 아래하다 끝 A형 5번 끝 끝 끝 끝 됐습니다 어려운 거 두기 하셨어요? 자, 그 다음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여러분들 60페이지 어우 빠르네요 이제 좀 쉬었다 가는 거 나온다 자, 지금 빔은 여러분들 60페이지 맞춰놓으시고 시험지는 여러분들 서술형 12번 맞춰놓으시고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 예 झ 11 10